눈이 있는 사람은 어째서 출발을 했는지 그는 무엇을 생각한 그때 출발을 선택했는지 그의 출발에 대해서 나는 이야기하리라 집에서 사는 생활은 비좁고 번거로우며 먼지가 쌓인다 그러나 출발은 널찍한 들판이며 번거로움이 없다고 생각해 출가한 것이다 출발한 다음에는 몸으로 짓는 나쁜 행위를 멈추었다 말로 짓는 악행도 버리고 아주 깨끗한 생활을 하였다 눈뜬 사람은 마가다국의 서울산으로 둘러싸인 왕사서로 갔다 수려한 모습을 가진 그는 닭바라기 위에 그곳으로 간 것이다 마가다왕 빈비사라는 높은 다랑이에서 그를 보았다 수려한 모습을 가진 그를 보고 오신 아들에게 말했다 그대들은 저 사람을 보아라 아름답고 권장하고 깨끗할 뿐 아니라 당담하게 앞만을 본다 그는 눈을 아래로 두고 정신을 모으고 있다 저 사람은 전환집 출신이 아닌 것 같다 뛰어가 그를 따르라 저 수행자는 어디로 가는가 왕의 신아들은 그의 뒤를 따라갔다 저 수행자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그는 어디에 사는 것일까 하면서 그는 모든 감각을 억제하여 잘 다스리고 바르게 깨닫고 조심하면서 집집마다 음식을 빌어 잠깐 동안에 해바리대를 채웠다 거룩한 분은 닭발을 끝내고 그 도시 밖으로 나와 반다와 산으로 향했다 아마 그는 그곳에 살고 있는 모양이다 곧다마가 자기의 처소에 가까이 이른 것을 보자 왕의 신아들은 그에게로 가까이 갔다 그리고 한신아는 왕궁으로 돌아가 왕에게 아래였다 대왕이시여 그 수행자는 반다와 산 앞쪽에 있는 굴 속에 호랑이나 방소처럼 그리고 사자처럼 앉아있습니다 그리고 사자처럼 앉아있습니다 신아의 말을 듣자 빈비사라 왕은 화려한 수레를 타고 반다와 산으로 길을 재촉했다 왕은 수레로 갈 수 있는 곳까지 달려간 뒤 수레에서 내려 걸어 올라가 그 곁에 앉았다 왕은 기뻐하면서 인사를 나누는 호의롭게 말했다 당신은 젊음이 넘치는 인생의 봄입니다 용모도 수려한 것으로 보아 귀한 왕족 태생인 것 같습니다 코끼리 떼를 앞세운 날센 군대를 당신께 선물로 드리겠으니 그것을 받아 주십시오 나는 당신의 태생을 알고 싶으니 말해 주시겠습니까 왕이여 저쪽 히말라야 기슬개한 정직한 민족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고살라국을 주민으로 호포와 용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성은 태양의 후예라 하고 종족은 석가족이라 합니다 왕이여 나는 그런 집에서 출가했습니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모든 욕망에는 근심이 있고 출가는 평화롭다는 것을 알아 힘써 정진합니다 힘써 정진합니다 내 마음은 이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내란자라 강 기슬개서 평안을 얻기 위해 힘써 서행하고 명상하는 나에게 악마 나무 지가 위로의 말을 건네며 다가왔다 당신은 여의 없고 안색이 나쁩니다 당신은 죽음에 임박해 있습니다 당신이 죽지 않고 살 가망은 천에 하나입니다 당신은 살아야 합니다 생명이 있어야만 착한 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배달을 배달을 배우는 사람으로서 맑은 수행을 하고 성화의 재물을 울리는 공덕을 쌓는다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힘써 정진하는 길은 가기 힘들고 행하기 힘들며 도달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같은 시르를 풀면서 악마는 눈뜬 분 곁에 섰다. 악마가 이렇게 멀어져 부처님은 다가갔지 말씀하셨다. 겨울은 뱅이의 친구여 악한 자여 그대는 세속의 선업을 구해서 요기해 왔지만 내게는 세속의 선업을 찾아야 할 필요가 덜 것만큼도 없다. 악마는 선업의 공덕을 구하는 자에게 가서 말하라. 내게는 믿음이 있고 노력이 있고 지혜가 있다. 이처럼 정진하는 나에게는 어찌하여 삶의 집착을 말하는가 힘써 정진하는 데서 일어나는 이 바람은 강월도 마르게 할 것이다. 그러니 오로지 수행해만 정진하는 내 몸의 피가 어찌 마르지 않겠는가 몸의 피가 마르면 슬개도 가래질도 마를 것이다. 살이 빠지면 마음은 더욱 더 밝아지리라. 내 생각과 지혜와 하나된 마음은 더욱 더 편안하게 될 것이다. 나는 이토록 큰 고통을 받으면서도 이토록 편안히 살고 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어떤 욕망도 돌아보지 않는다. 보라이 마음과 몸의 깨끗함을 너의 첫째 군대는 한 욕망이고 둘째 군대는 혐오이며 셋째 군대는 굶주림 넷째 군대는 집착이다. 다섯째 군대는 권태와 수면 여섯째 군대는 공포 일곱째 군대는 의혹 여덟째 군대는 거칠해와 고집이다. 그릇된 방법으로 얻은 이득과 명성과 존경과 명의와 또한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경멸하는 것. 나무찌여 이것들이 바로 너의 군대이다. 내가 검은 악마의 공격군이다. 용감한 사람이 아니면 너를 이겨낼 수 없지만 용감한 사람은 너를 이겨서 즐거움을 얻는다. 내가 먼저 풀어올 이 뱀을 것 같은가 나에게 목숨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나는 굴욕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싸워서 죽는 편이 오히려 낫겠다. 어떤 수행자나 바라만 들은 너의 군대에게 패배하여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덕 있는 사람들조차 갈 길을 알지 못한다. 악마의 군대가 코끼리를 타고 사방을 포위하고 있으니 나는 그들을 맞아 싸우리라. 나를 이곳에서 물러나게 하지는 못하리라 신들도 세상 사람도 너의 군대를 꺾을 수 없지만 나는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깨뜨린다. 마치 굽지 않은 흙단지를 돌로 깨뜨려 버리듯 자유롭게 생각하고 굳은 신념을 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로 두루 다닐 것이다. 여러 제자들을 거느리고 그들은 내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게으르지 않게 노력하고 있다. 그들은 근심할 것이 없고 욕망이 없는 경지에 도달하리라. 악마는 말했다. 우리들은 7년 동안이나 나 당신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다녔다. 그러나 항상 조심하고 있는 정각자에게는 뛰어들 틈이 없었다. 까마귀가 기름을 발라놓은 바위 둘레를 맴돌며 바위 둘레를 맴돌며 이곳에서 말랑말랑한 것을 얻을 수 없을까 맛좋은 모기가 없을까 하며 날아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그곳에서 맛있는 것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까마귀는 날아가 버렸다. 하위에 가까이 가본 그 까마귀처럼 우리는 지쳐서 곧 땀말을 떠나간다. 근심에 잠긴 악마의 옆구리에서 비파가 뚝 떨어졌다. 그만 그 야차는 기운 없이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거룩한 스승께서는 사와띠에 짓다 수배로 온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는 장자의 동산에 계셨다. 그때 스승은 여러 사문들을 불렀다. 사문들이여. 사문들은 스승께 대답했다. 거룩한 스승이시여. 사문들은 스승께 대답했다. 모든 지혜로운 이들이 보아도 결점이 없어 비난받지 않을 것이다. 그네 가지란 무엇인가 수행자가 훌륭하게 해설한 것만을 말하고 잘못설해진 것은 말하지 않으며 진리만을 말하고 진리 아닌 것은 말하지 않으며 좋은 것만 말하고 좋지 않은 것은 말하지 않으며 진실만을 말하고 진실만을 말하고 거짓된 것은 말하지 않는다고 하자. 이 네 가지 특징을 갖춘 말은 훌륭하게 설해진 말이다. 모든 지혜로운 이들이 호화도 결점이 없어 비난받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신 후 행복한 스승께서는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훌륭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가장 옳은 말을 하라. 이것이 첫째이다. 진리를 말하고 진리 아닌 것은 말하지 말라 이것이 둘째다. 좋은 말을 하라. 좋지 않은 말은 하지 말라. 이것이 셋째다.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말하고 고짓을 말하지 말라 이것이 넷째다. 진실을 말하고 고짓을 말하지 말라. 이것이 넷째다. 고짓을 말하고 스승이 계신 곳을 향해 합장하고 말했다. 행복한 분이시여 운뚝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왕기사여 어디 말해보라. 스승은 말씀하셨다. 왕기사 장부는 스승 앞에서 알맞은 시로서 스승을 찬양했다. 자기를 괴롭히지 않고 나무래하지 않는 말만을 하여라.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절설해진 말씀입니다. 좋은 말만을 하여라. 이곳은 기꺼이 환영받을 말입니다. 느낌이 나쁜 말을 쓰지 않고 기분 좋은 말만을 하는 것입니다. 진실은 참으로 불멸의 말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법칙입니다. 착한 사람들은 진실의 사물에 또는 이치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절대 평화에 이르기 위해서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 부처님이 설하신 말씀은 여러 말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것입니다.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 사와 띠에 짓다 수배로 온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사와 띠에 짓다 수배로 온 사와 띠에 짓다 수배로 온 사와 띠에 짓다 수배로 온 사와 띠에 짓을 스승께서는 말씀하셨다 상원들이여 네 가지의 특징을 갖춘 말은 훌륭하게 설해져 조금도 잘못되지 않았다 모든 지혜로운 이들이 보아도 결점이 없어 비난받지 않을 것이다 그네 가지란 무엇인가 수행자가 훌륭하게 해설한 것만을 말하고 잘못설해진 것은 말하지 않으며 진리만을 말하고 진리 아닌 것은 말하지 않으며 좋은 것만 말하고 좋지 않은 것은 말하지 않으며 진실만을 말하고 거짓된 것은 말하지 않는다고 하자 이 네 가지 특징을 갖춘 말은 훌륭하게 설해진 말이다 모든 지혜로운 이들이 보아도 결점이 없어 비난받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신 후 행복한 스승께서는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훌륭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가장 옳은 말을 하라 이것이 첫째이다 진리를 말하고 진리 아닌 것은 말하지 말라 이것이 둘째다 좋은 말을 하고 좋지 않은 말은 하지 말라 이것이 셋째다 진실을 말하고 고짓을 말하지 말라 이것이 넷째다 이때 왕계사 장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왼쪽 어깨에 걸치고 스승이 계신 곳을 향해 합장하고 말했다 행복한 분이시여 운뚝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하니다 왕계사여 어디 말해보라 스승은 말씀하셨다 왕계사 장로는 스승 앞에서 알맞은 시로서 스승을 찬양했다 자기를 괴롭히지 않고 나무래하지 않는 말만을 하여라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절설해진 말씀입니다 좋은 말만을 하여라 좋은 말만을 하여라 이곳은 기꺼이 환영받을 말입니다 느낌이 나쁜 말을 쓰지 않고 기분 좋은 말만을 하는 것입니다 진실은 참으로 불멸의 말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법칙입니다 착한 사람들은 진실의 사물에 또는 이치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절대 평화에 이르기 위해서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 부처님이 설하신 말씀은 여러 말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날 거룩한 스승께서는 사와띠에 짙다 수배로 온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는 장자의 동산에 계셨다 그때 스승은 여러 사문들을 불렀다 사문들이여 사문들은 스승께 대답했다 거룩한 스승이시여 스승께서는 말씀하셨다 사문들이여 모든 지혜로운 이들이 보아도 결점이 없어 비난받지 않을 것이다 사문들이여 그네 가지란 무엇인가 수행자가 훌륭하게 해설한 것만을 말하고 잘못설해진 것은 말하지 않으며 진리만을 말하고 진리 아닌 것은 말하지 않으며 좋은 것만 말하고 좋지 않은 것은 말하지 않으며 진실만을 말하고 진실만을 말하고 거짓된 것은 말하지 않는다고 하자 이 네 가지 특징을 갖춘 말은 훌륭하게 설해진 말이다 모든 지혜로운 이들이 보아도 결점이 없어 비난받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신 후 행복한 스승께서는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훌륭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가장 옳은 말을 하라 이것이 첫째이다 진리를 말하고 진리 아닌 것은 말하지 말라 이것이 둘째다 좋은 말을 하고 좋지 않은 말은 하지 말라 이것이 셋째다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말하고 고짓을 말하지 말라 이것이 넷째다 진실을 말하고 이때 왕계사 장로는 자리에서 일어나 맛을 왼쪽 어깨에 걸치고 스승이 계신 옷을 향해 합창하고 말했다 행복한 분이시여 운뚝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아니다 왕기사여 어디 말해보라 스승은 말씀하셨다 왕기사 장부는 스승 앞에서 알맞은 시로서 스승을 찬양했다 자기를 괴롭히지 않고 나무래하지 않는 말만을 하여라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절설해진 말씀입니다 좋은 말만을 하여라 이것은 기꺼이 환영받을 말입니다 느낌이 나쁜 말을 쓰지 않고 기분 좋은 말만을 하는 것입니다 진실은 참으로 불멸의 말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법칙입니다 착한 사람들은 진실의 삶에 또는 이치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절대 평화에 이르기 위해서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 부처님이 설하신 말씀은 여러 말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거룩한 스승께서는 사와띠에 짓다 수배로 온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는 장자의 동산에 계셨다 그때 스승은 여러 사문들을 불렀다 사문들이여 사문들은 스승께 대답했다 거룩한 스승이시여 스승께서는 말씀하셨다 사문들이여 네 가지의 특징을 갖춘 말은 훌륭하게 설해져 조금도 잘못되지 않았다 모든 지혜로운 이들이 보아도 결점이 없어 비난받지 않을 것이다 그네 가지란 무엇인가 수행자가 훌륭하게 해설한 것만을 말하고 잘못설해진 것은 말하지 않으며 진리만을 말하고 진리 아닌 것은 말하지 않으며 좋은 것만 말하고 좋지 않은 것은 말하지 않으며 진실만을 말하고 거짓된 것은 말하지 않는다고 하자 이 네 가지의 특징을 갖춘 말은 훌륭하게 설해진 말이다 모든 지혜로운 이들이 보아도 결점이 없어 비난받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신 후 행복한 스승께서는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훌륭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가장 옳은 말을 하라 이것이 첫째이다 진리를 말하고 진리 아닌 것은 말하지 말라 이것이 둘째다 좋은 말을 하라 좋지 않은 말은 하지 말라 이것이 셋째다 진실을 말하고 고짓을 말하지 말라 이것이 넷째다 이때 왕계사 장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왼쪽 어깨에 걸치고 스승이 계신 옷을 향해 합장하고 말했다 행복한 분이시여 운뚝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왕계사여 어디 말해보라 스승은 말씀하셨다 왕계사 장로는 스승 앞에서 알맞은 시로서 스승을 찬양했다 자기를 괴롭히지 않고 나무래하지 않는 말만을 하여라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절설해진 말씀입니다 좋은 말만을 하여라 이곳은 기꺼이 환영받을 말입니다 느낌이 나쁜 말을 쓰지 않고 기분 좋은 말만을 하는 것입니다 진실은 참으로 불멸의 말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법칙입니다 착한 사람들은 진실의 사물에 또는 이치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절대 평화에 이르기 위해서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 부처님이 설하신 말씀은 여러 말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고살라 국순다리카 강변에 살고 계셨다 마침 그때 바라모닌 순다리카 바라드화장 순다리카 강변에서 성스러운 불을 만들어 공량을 올리고 있었다 그런데 바라모닌 그는 불공향이 끝나자 자리에서 일어나 사방을 두루 살피면서 말했다 이 남은 음식을 누구에게 줄까 그는 멀지 않은 곳에 거룩한 스스로니 나무 아래에서 머리까지 가사를 둘러서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왼손에는 남은 음식을 들고 팔은 손에는 한 불병을 들고 스승에게 갔다 스승은 그의 발소리를 듣고 머리에 둘렀던 곳을 벗었다 순다리카 바라드화장은 이분은 머리를 깎은 분이다 이분은 삽발한 분이다 하며 되돌아가려고 했다 그러다가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설사 머리를 깎았다 설사 머리를 깎았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바라모닐 수도 있다 가까이 가서 그의 출신을 물어보리라 그는 스승께 가까이 가서 물었다 당신의 출신은 무엇입니까 스승은 바라모닐 순다리카 바라드화장에게 시로써 말씀하셨다 나는 바라문도 아니고 왕족도 아니오 나는 바이샤족 사람도 아니고 다른 아무것도 아니오 나는 어떤 계급에도 속하지 않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깊은 생각을 하며 세상을 두루다니요 나는 가사를 걸치고 집이 없으며 수염과 머리를 깎고 마음을 편안히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눈을 끼치지 않고 다니고 있어 바라모니여 당신이 내게 출신을 묻는 것은 당치 않소 바라모니니 바라모니 바라모니 바라모니를 안 났을 때는 당신은 바라모니 아닙니까 하고 묻는 법입니다 만일 당신 자신이 하라모니 거든 하라모니 아닌 내게 대답하시오 나는 당신에게 세 구절 스물 억자로 된 점 사위띠 찬가를 묻겠어 이 세상에 성자나 왕조 하라모니나 일반인들은 무엇대로 내 신에게 여러 가지 국물을 파치는 것이니까 스승께서는 대답하셨다 해다에 동달한 궁극에 이른 사람이 제사 때 어떤 세속인의 국물을 받는다면 그 제사는 의미 있는 것이에요 하라모니 말했다 나는 베다에 뛰어난 사람을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나의 국물은 성취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지 못해 다른 사람이 남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스승께서 말씀하셨다 그럼 물어봐라모니요 당신은 의로운 사람이며 의를 구해왔으니 가까이 와서 물으시오 아마도 이곳에서 평안하고 성렘이 없고 괴로움과 욕심이 없는 지혜로운 사람을 만날 것이오 곧다 마시어 저는 제사를 즐기고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어디에 바치는 국물이 효과가 있는가를 그런 바라모니야 귀를 기울이시오 나는 당신에게 진리를 설하랍니다 출생을 묻지 말고 행위를 물으시오 푸른 온갖 속에서 일어난 것 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도 믿음이 깊고 부끄러워할 줄 알고 미우치는 마을으로 행동을 삼가면 고개한 사람이 되는 것이오 진실을 가지고 자제하고 모든 감각을 절제하며 배다의 뜻에 통달하고 깨끗이 수행하는 사람들 깨끗이 수행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때때로 공량을 받지시오 복과 덕을 구하는 바라모는 그들을 공량해야 합니다 모든 욕망을 버리고 집없이 설어가며 자기 분수를 잘하라 절제하고 빛들의 북처럼 고든 사람들 빛들의 북처럼 고든 사람들 그들에게 때때로 공량을 받지시오 복과 덕을 구하는 바라모는 그들을 공량해야 합니다 탐욕을 떠나 모든 감각을 조용히 다스리고 다리라호의 손길에서 벗어나듯이 걸림이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공량을 받지시오 그들에게 공량을 받지시오 복과 덕을 구하는 바라모는 그들을 공량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공량을 받지시오 복과 덕을 구하는 바라모는 그들을 공량해야 합니다 다스려 내 것이라고 고집했던 모든 것을 버리시오 세상을 거니는 사람들 그들에게 때때로 공량을 받지시오 복과 덕을 구하는 바라모는 그들에게 공량해야 합니다 모든 욕망을 버리고 욕심을 이겨 생사의 끝을 알고 평안에 돌아가 맑고 시원하기가 호수처럼 안전한 사람 별에는 공량을 받을 만합니다 완전한 사람은 평등한 자 과거에 눈이 열린 사람들 여러 부처님들과 같고 평등하지 않은 사람과는 멀리 떨어져있소 그는 끝없는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때도 묻지 않소 안전한 사람은 공량을 받을 만합니다 안전한 사람은 공량을 받을 만합니다 거짓과 교만과 탐욕을 떠나 내 것이라고 집착하거나 욕망과 성냄이 없고 마음이 고요하여 근심의 때를 버린 바라모는 만전한 사람은 공량을 받을 만합니다 마음의 집착을 이미 끊고 아무 곳에도 붙들리지 않으며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걸림이 없는 완전한 사람은 공량을 받을 만합니다 마음을 한결같이 안정시켜 고센 흐름을 건너고 가장 뛰어난 지혜로서 지혜를 알고 번뇌의 때를 소멸해 최후의 몸을 가지고 있는 공량을 받을 만합니다 공량을 받을 만합니다 생존의 더러움과 거친 발시도 모두 보류 속은 배다에 통달한 사람이고 모든 일에 해탈하여서 완전한 사람은 공량을 받을 만합니다 집착을 뛰어넘어 집착이 없고 교만한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 교만한 마음이 없으며 하시나 땅과 함께 괴로움을 잘 알고 있는 완전한 사람은 공량을 받을 만합니다 울망에 끌리지 않고 진리를 찾아 멀리 떠나고 남들이 가르치는 다른 견해를 초월하니 아무 곳에도 걸리지 않는 안전한 사람은 공량을 받을 만합니다 모든 사물의 이체를 깨달아 이미 그것으로 인한 고통이 존재하지 않소 평안에 들어가 평안에 들어가 집착을 버리고 해탈한 안전한 사람은 공량을 받을 만합니다 본내의 속박과 이 세상의 태어남이 별해버린 궁극의 경지를 보고 육체의 운망을 남김없이 끊고 맑고 고요해서 결점과 티가 없이 투명하고 안전한 사람은 공량을 받을 만합니다 자기 자신을 깊이 관찰하고 마음이 안정되고 신체가 보다 스스로 편히 머물러 동요하지 않으며 마음이 거칠지 않고 의혹이 없는 안전한 사람은 공량을 받을 만합니다 마음이 거칠지 않고 의혹이 없는 안전한 사람은 공량을 받을 만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에 대해 알고 있으며 마지막 인간의 몸을 가지고 도 없이 완벽한 깨달음을 얻은 안전한 사람은 공량을 받을 만합니다 당신과 당신과 같은 배달에 뛰어난 사람을 만났으니 저의 공량은 참 공량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신께서 증인이 되어 살펴 주십시오 스승이시여 원컨대 저의 공량을 받아 주십시오 스승이시여 저의 공량을 받아 주십시오 스승이시여 저의 공량을 받아 주십시오 바라모니아 이것은 바르게 보는 사람들의 법이 아닙니다 시를을 보는 것을 눈 뜬 사람들은 받지 않습니다 바라모니아 바라모니아 이것이 바로 눈 뜬 사람들의 생활태도입니다 완전히 잃은 사람 위대한 성자 혼내의 더러움을 없애고 나쁜 행위를 손을 씻긴 사람에게는 다른 음식을 바치시오 그것이야말로 공덕을 바라는 이의 법바시오 스승이시여 아버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제사 때 찾아가 공량을 드릴 사람을 당신의 가르침을 통해 알고 싶습니다 격정을 떠나 마음에 흐림이 없고 모든 욕망을 벗어나 근심을 없앤 사람 한계의 끝 벗내를 눌러 생사를 달고 성인의 덕을 몸에 갇힌 그러한 성인이 제사 때 찾아오면 지푸리지 말고 그에게 합장하여 인사하시오 음식을 가지고 그를 공량하시오 이러한 보시는 뜻을 이루게 하고 많은 보답을 가져올 것이오 눈을 뜬 당신은 공량을 받기에 마땅합니다 당신은 어떤가는 복받이고 온 세상의 보지를 받으실 뿐입니다 당신께 드린 공량은 많은 보답을 가져올 것입니다 바람은 순다리까 바라드와 자는 스승께 말씀드렸다 훌륭하십니다 고타마시오 훌륭하십니다 고타마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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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넘어진 사랑을 일으켜주듯이 가려진 것을 벗겨주듯이 길을 잃은 자에게 길을 가르켜주듯이 길을 그리고 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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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을 보리라 하면서 암흑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듯이 고타마시오 고타마께서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법을 보여주셨습니다 고타마시오 저는 고타마 당신께 귀의합니다 그리고 진리와 도를 닦는 수행자의 모임에 귀의합니다 고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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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zy 고타마 고타마 into 태어나는 일은 이제 끝났다. 맑고 깨끗한 수행은 이미 완성되었다. 할 일을 다 마쳤다. 이제 두 번 다시 이런 생사를 받지 않는다라고 깨달았다. 그래서 손다리까 하라드하자. 장로는 성인의 한 사람이 되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거룩한 스승께서는 왕사성의 수리봉에 계셨다. 그때 마가 청년은 스승이 계신 곳으로 가서 인사를 드렸다. 기쁘고 기억에 남을 만한 인사를 나눈 뒤 곁에 앉아 스승께 말했다. 곧다 마시어 저는 보시를 실행하는 시주이며 누구에게나 구하는 대로 베풉니다. 법에 따라 재물을 벌어들이고 법에 의해서 얻은 재물을 한 사람에게도 주고 두 사람에게도 주고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여섯 사람, 일곱, 여덟, 아홉, 열 사람 스무 사람, 서른 마흔, 신 사람에게도 주고 백 사람에게도 주며 더 많은 사람에게도 나누어 줍니다. 곧다 마시어 내가 이렇게 주고 이와 같이 바친다면 얼마나 많은 복과 덕을 얻겠습니까 젊은이여 그대가 참으로 주고 그와 같이 바친다면 그와 같이 바친다면 혼만은 복과 덕을 얻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진정으로 나누어 주는 시주이거나 관대하여 구하는 대로 베풀며 정당하게 재산을 얻고 그 재산을 한 사람 내지는 백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은 많은 복과 덕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청년은 싫어서 물었다 가사를 입고 집 없이 다니는 너그러우신 스승 곧다 먹기 저는 묻겠습니다. 보시를 구하는 이에게 보시하는 사람 복과 덕을 구하고 복과 덕을 위해 공량을 바치는 사람이 남에게 음식을 베풀 때 누구에게 바치는 재물이 가장 깨끗합니까 스승 스승은 대답하셨다 마가여 보시를 구하는 이에게 보시하는 사람 복과 덕을 구하고 복과 덕을 위해 공량을 바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남에게 음식을 베풀 때 그것을 받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 주어야 한다 내가 청년이 말했다 스승이시여 보시하여 보시을 구하는 이에게 보시하는 사람 복과 덕을 구하여 복과 덕을 구하여 복과 덕을 위해 복과 덕을 위해 공량을 바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남에게 음식을 베풀 때 마땅히 보시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참으로 집착 없이 세상을 걸어가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자기를 다스리는 완절한 사람 그들에게 때때로 공량을 바치라 복과 덕을 구하는 바라오는 그들을 공량하라 모든 속박을 끊고 자제하고 해탈하여 괴로움과 욕심이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때때로 공량을 바치라 복과 덕을 구하는 바라오는 그들을 공량하라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제하고 해탈하여 괴로움과 욕심이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때때로 공량을 바치라 복과 덕을 구하는 바라오는 그들을 공량하라 탐욕과 혐오와 어리석음을 버리고 헌내의 더러움에서 벗어나 깨끗한 수행을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그들에게 때때로 공량을 바치라 복과 덕을 구하는 바라오는 그들을 공량하라 거짓도 없고 교만도 없고 탐욕을 떠나 내 것이라고 집착하지도 않고 욕망을 가지지도 않은 사람들 그들에게 때때로 공량을 바치라 복과 덕을 구하는 바라오는 그들을 공량하라 참으로 온갖 집착에 붙잡히지 않고 이미 거센 흐름을 건너내 것이라는 집착이 없이 다니는 사람들 그들에게 때때로 공량을 바치라 복과 덕을 구하는 바라오는 그들을 공량하라 이 세상 이나 저 세상 이나 어떠한 세상 에 있어서도 각가지 생존에 대한 집착이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때때로 공량을 바치라 복과 그들에게 도둑을 구하는 바라오는 그들을 공량하라 모든 욕망을 버리고 집없이 다니며 자신을 절제하고 비틀의 북처럼 똑바른 사람들 그들에게 그들에게 때때로 공량을 바치라 복과 덕을 구하는 바라오는 그들을 그들을 공량하라 탐욕을 떠나 모든 감각을 안정시켜 다리 벌식에서 벗어나듯이 붙들리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때때로 공량을 바치라 복과 덕을 구하는 바라오는 그들을 공량하라 마음이 평화롭고 탐욕을 떠나 성내지 않으며 이 세상에서 생존해 모든 요소를 버리고 공량 갈 곳이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때때로 공량을 바치라 복과 덕을 구하는 바라오는 그들을 공량하라 신 생 생 생 생 생 그들을 남김없이 버리고 모든 의혹을 넘어선 사람들 그들에게 때때로 공양을 바치라 복과 덕을 구하는 바람은 그들을 공양하라 자기를 의지처로 하여 세상을 다니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모든 것으로부터 해탈한 사람들 그들에게 때때로 공양을 바치라 복과 덕을 구하는 바람은 그들을 공양하라 이것이 마지막 생존이고 다시는 생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 세상에서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때때로 공양을 바치라 복과 덕을 구하는 바람은 그들을 공양하라 배달을 잘 알고 고요한 마음을 즐기며 생각이 깊고 깨달음으로도 많은 사람을 기의시킨 사람들 그들에게 때때로 공양을 바치라 복과 덕을 구하는 바람은 그들을 공양하라 참으로 제 질문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보시받을 사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스승이시여 당신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이 세상에서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당신께서는 이 이치를 그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청년이 다시 말했다 보쉬를 구하는 이에게 보쉬하는 사람 복과 덕을 구하고 복과 덕을 위해 공양을 바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남에게 음식을 베풀 때 완전한 제사가 어떤 것인지를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스승이시여 거룩한 스승은 대답하셨다 마가여 제사를 지내라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마음을 깨끗이 알아 제사 지낼 사람이 전념할 일은 오로지 제사뿐이다 그는 편안히 머물러 사악함을 버린다 그는 탐욕에서 떠나 사악함을 누르고 한없는 자비심을 일으켜 밤낮으로 밤낮으로 게으르지 않아서 그 마음이 사방에 가득 차게 한다 성인이시여 성인이시여 누가 깨끗해지고 해탈하는 것입니까 누가 붙들려 북메이는 북메이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무엇으로 인해 진실로 진실로 당신은 범천과 같은 분이십니다 밝은 빛을 지니신 분이여 어떻게 하면 범천계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스승은 대답하셨다 마가여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완전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사람은 보시받는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 보시를 베푸는 사람이 이처럼 바르게 제사를 지낸다면 범천계에 태어날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 때 마가 청년은 스승께 아래였다 훌륭한 말씀입니다 곧다마시오 훌륭한 말씀입니다 곧다마시오 마치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듯이 덮힌 것을 벗겨주듯이 길일은 이에게 길을 가르쳐주듯이 또는 눈이 있는 사람은 빛을 버리라 하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듯이 어둠 속에서 당신 곧다마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진리를 밝혀주셨습니다 저는 당신께 귀하여 합니다 그리고 진리와 도를 닦는 수행자들의 모임에 귀하여 합니다 당신 당신 곧다마께서는 저희들을 제가 수행자로서 받아주십시오 오늘부터 목숨이 다할 때까지 귀하여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바라보룩한 스승께서는 왕사성 왕사성 중립원에 있는 다람쥐 사육장에 머물고 계셨다 그때 방랑하는 수행자 사비야에게 헌신이 말했다 사비야여 사문이건 바라문이건 그대가 질문을 했을 때 분명히 됐다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 그대는 그 밑에서 깨끗한 수행을 닦아라 방랑하는 수행자 사비야는 그 신에게 그와 같은 말을 듣고 다음에 여섯 스승을 찾아가 물었다 즉 불안 아까 사빠 마칼리 고살라 아직 다 깨사 깜발리 바꾸다 까짜 나 엘라티 족의 아들 산자 야 나 다 족의 아들 이간타 인데 그들은 사문이나 바라문으로서 많은 무리들을 이끄는 단체의 스승이었던 명성에 명성에 있는 교파의 지도자이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성인이라고 성인이라고 받고 있었다 그들은 방랑하는 수행자 사비야에게 질문을 질문을 받았지만 만족스러운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뿐 아니라 화를 내고 혐오와 근심의 빛을 감추지 못했으며 도리어 사비야에게 반문을 했다 그래서 사비야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사문과 화라문들은 많은 무리를 이끄는 단체의 스승이며 명성에 있는 교파의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내게서 질문을 받고도 만족스러운 대답을 못했다 oman obra 그들 금요 come 하나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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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만 집으로 돌아가 세속적인 욕망이나 누릴까 보다 그러다가 사비아는 다시 이렇게 생각했다 여기 계신 사문 곳 담아도 많은 무리를 이끄는 단체의 스승이며 영성이 있는 교파의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성인이라 숭배받고 있다 곧 담아를 찾아가 물어봐야겠다 그러면서 사비아는 이런 생각도 했다 여기 있는 사문과 바람들은 모두 장로이고 교 몸을 많이 샀으며 출가한 지도 허오래 되었다 그런데도 내게 해답을 주지 못했는데 어째 사문 곳 담아가 내 물음에 똑똑히 답해 줄 수 있을까 사문 곳 담아는 아직 젊고 출가한 지도 오래되지 않았는데 그러다가 사비아는 또 이렇게 생각했다 사문이 젊다고 해서 그를 우습게 보거나 격렬해서는 안 된다 그는 젊지만 사문이다 그에게는 큰 신통과 위력이 있다 나는 곧 담아에게 가서 물어보리라 그리하여 사비아는 왕사성을 향해 길을 떠났다 주님은 다람쥐 사육장에 계시는 거룩한 스승을 배웠다 기쁘고 기억에 남을 만한 인사를 나눈 뒤 한쪽에 앉아 스승께 실어서 물었다 의문이 있어 질문하보자 이곳에 왔습니다 저를 위해 그 의문을 풀어 주십시오 제가 물으면 차례대로 호배 따라 분명하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스승은 대답하셨다 당신은 질문을 하려고 멀리서 왔소 당신을 위해 그것을 풀어 주리다 당신이 물으면 차례대로 호배 따라 분명하게 대답해 주겠소 사비아여 무엇이든지 마음에 있는 것을 물어보시오 나는 낱낱이 물음에 대답해 드리리다 이때 사비아는 생각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정말 희한한 일이다 내가 다른 사문이나 바라문에게서 들을 기회조차 얻지 못했는데 사문고 따마께서는 그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는 기뻐하면서 스승 깨물었다 어떤 사람을 수행자라 부릅니까 어떤 사람을 온화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자신을 절제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 부릅니까 스승이시여 이것을 제게 설명해 주십시오 스승은 대답하셨다 사비아여 스승으로 도를 닦아 완전한 평화에 이르고 의혹을 뛰어넘고 생과 살을 버리고 청정한 수행을 하며 이 세상에 거듭 태어나지 않는 사람 그를 수행자라 합니다 모든 일에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혀 이 세상 아무 곳에도 해를 끼치지 않으며 거센 흐름을 건너 새 속의 때에 더럽혀 지지 않고 육체조 흉망이 일어나지 않는 사문 그를 온화한 사람이라 합니다 온 세상에서 안팎으로 모든 감각을 잘 다스리고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싫어 멀리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수양하는 사람 그는 자기를 절제한 사람입니다 사비아가 물었다 어떤 사람을 바라모니라 합니까 어떤 사람을 사모니라 합니까 어떤 사람을 용이라고 부릅니까 어떤 사람을 용이라고 부릅니까 스승이시여 제 물음에 대답해 주십시오 스승은 말씀하셨다 사비하여 호드락을 물리치고 때묻지 않고 마음을 잘 가라앉혀 스스로 안정시키며 윤해를 넘어서 완전한 자가 되어 권림이 없는 사람 그를 바라모니라 합니다 절대 평화의 세계에 들어가 손과 악을 버리고 때묻지 않으며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알고 생과 살을 초월한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사모니입니다 온 세상에서 안팎으로 모든 죄악을 씻어버리고 시간의 지배를 받는 신과 인간 속에 살면서도 시간에 얽매지 않는 사람 그를 목욕하는 사람이라 부릅니다 새 속에 있으면서도 어떠한 죄악도 짓지 않고 온갖 얽힘을 풀어버리고 모든 곳에서 해탈한 사람 이런 사람을 용이라 부릅니다 그때 벅랑하는 수행자 사비하는 스승의 말씀을 듣고 몹시 기뻐하며 환희에 차서 또다시 스승께 물었다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뛰어난 사람이라 부릅니다 무엇 때문에 현자라 부릅니까 무엇 때문에 성인이라 부릅니까 스승이시여 제 물음에 대답해 주십시오 스승은 대답하셨다 사비하여 사비하여 하늘의 밭 사람의 밭 범천의 밭 등 모든 밭을 분별하고 모든 밭의 근본인 속박에서 벗어난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그 때문에 밭의 승리 자라고 불립니다 하늘의 곱간 하늘의 곱간 사람의 곱간 범천의 곱간 등 모든 곱간을 분별하고 모든 곱간의 근본인 속박에서 벗어난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그 때문에 뛰어난 사람이라 불립니다 안팎으로 흰 것을 알고 맑고 깨끗한 지혜가 있고 흑과 백을 조월한 사람 이런 사람은 바로 그 때문에 현자라 불립니다 안팎으로 바른 것과 그른 것을 알고 인간과 신의 숭배를 받아 집착의 그물을 벗어난 사람 이런 사람은 바로 그 때문에 성인이라 불립니다 그때 박랑하는 수행자 사비아는 스승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환희에 차서 또다시 스승께 물었다 사비아가 물었다 어떤 사람을 배달에 통달한 사람이라 부릅니까 어떤 사람을 탈관한 사람이라 부릅니까 어떤 사람을 힘써 노력한 사람이라 부릅니까 대생이 좋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스승이시여 이것들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스승은 대답하셨다 사비아여 사문이나 바라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배달을 잘 이해해서 감수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그 감수마저 초월한 사람 그를 배달에 통달한 사람이라 부릅니다 안팎으로 이름과 형태의 헛땜을 알아서 모든 병의 근원인 속바에서 벗어난 사람 그런 사람을 바로 탈관한 사람이라 부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죄악을 떠나 지옥의 고통을 초월하고 부지런히 노력하는 사람이라 힘을 다해 정진하는 현자 그런 사람을 힘써 노력하는 사람이라 부릅니다 안팎으로 집착의 근원인 모든 속박을 잘라버리고 모든 집착의 근원인 속박에서 벗어난 사람 그러한 사람을 바로 그 때문에 태생이 좋은 사람이라 부릅니다 그때 방랑하는 수행자 사비하는 스승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환희에 가득 차서 또다시 스승 깨물었다 어떤 사람을 배움이 깊은 사람이라 부릅니까 어떤 사람을 보룩한 사람이라 부릅니까 또 어떤 사람을 행위가 주어진 사람이라 부릅니까 방랑하는 수행자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스승이시여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스승은 말씀하셨다 사비하여 가르침을 듣고 나서는 세상의 옳고 그른 모든 이치를 잘 알고 모든 일을 정복하는 사람 의혹이 없는 사람 해탈한 사람 괴로움이 없는 사람을 헤움이 깊은 사람이라 부릅니다 모든 더러움과 장애를 끄는 지혜로운 이는 사람의 모태에 들지 않습니다 세 가지 생각과 더러움을 털어버리고 망상분별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 부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할 일을 다하고 항상 이치를 알며 어떤 일에도 지찍하지 않고 해탈하여 성냄이 없는 사람 그를 행위가 주어진 사람이라 부릅니다 위로나 아래로 또는 옆으로나 가운데로 오름지게 괴로움이 생기는 행위를 피하고 법을 잘 알아 그대로 행동하고 거짓과 교만한 마음과 탐욕과 성냄과 이름과 평태를 없애부리고 얻을 것을 얻은 사람 얻을 것을 얻은 사람 그를 방랑하는 수행자라 부릅니다 수행자라 부릅니다 그때 방랑하는 수행자 사비하는 스승의 말씀을 듣고 몹시 기뻐하며 한의에 가득 차서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왼쪽 어깨에 걸치고 스승께 합장하며 다음과 같은 시로서 스승을 찬양하였다 사문들이 논쟁하고 있는 이름과 문자에 대해 생겨난 예순세 가지 다른 생각을 이기고 지혜 많은 분은 거센 흐름을 건너셨습니다 당신은 괴로움을 모두 없애고 비안에 이른 분입니다 당신은 참 사람이고 깨달은 분입니다 당신은 번뇌의 때를 씻어버린 분입니다 당신에게는 빛이 있고 이해가 있고 지혜가 많이 있습니다 지혜가 많이 있습니다 괴로움을 없앤 분이시여 당신은 저를 구해 주셨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의혹이 있는 것을 아시고 저를 의혹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저는 당신께 예배드립니다 성인이시여 성인의 길을 다하신 분이요 마음이 거칠지 않은 태양의 후예시여 당신은 인자하십니다 제가 품었던 의문을 당신은 분명히 밝혀 주셨습니다 눈이 있는 이요 눈이 있는 이요 성인이시여 참으로 당신은 깨달은 분입니다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장애되는 것이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장애되는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시원스럽고 당신은 시원스럽고 잘 절제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성실하게 사는 분입니다 코끼리 중의 왕이시며 위대한 영웅이시여 위대한 영웅이신 당신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신들은 나라다와 바바따들과 함께 기뻐합니다 고귀하신 분이시여 당신께 예배드립니다 가장 뛰어난 분이시여 당신께 예배드립니다 가장 뛰어난 분이시여 신들을 포함하여 세상에서 당신에게 견줄만 한 사람은 당신은 깨달은 분입니다. 당신은 스승이십니다. 당신은 악마를 정복한 분이며 현자이십니다. 당신은 번뇌의 숨은 힘을 끊고 스스로 거센 흐름을 건너셨고 또 사람들을 건네주십니다. 당신은 속박을 뛰어넘었고 모든 번뇌의 더러움을 없앴습니다. 당신은 집착하지 않고 두려워 떨지 않는 사자입니다. 아름다운 흰 년꽃이 더러운 물에 물들지 않듯이 당신은 손과 번의 곳에도 물들지 않습니다. 용감한 분이시오. 두 발을 뻗으십시오. 사비하는 스승께 예배드립니다. 박랑하는 수행자 사비하는 고륵한 스승의 두 발의 머리를 숙이고 절을 하며 말했다. 훌륭한 말씀입니다. 곧다 마시오. 훌륭한 말씀입니다. 곧다 마시오. 빛이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듯이 덮인 곳을 벗겨주듯이 길일은 이에게 길을 가르쳐주듯이 또는 눈이 있는 사람은 빛을 보리라 하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듯이 당신 곧다 마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진리를 밝혀주셨습니다. 저는 당신께 기여합니다. 그리고 진리와 돌을 닦는 수행자들의 모임에 기여합니다. 저는 곧다 마 곁에 출가하여 완전한 개유를 받겠습니다. 사비하여 과거의 이교도였던 이가 내 가르침과 개윤에 따라 출가하여 완전한 개유를 받고자 한다면 그는 넉 달 동안 따로 살아야 합니다. 넉 달이 지난 후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여러 수행자는 그를 출가시키고 완전한 개유를 받게 해서 수행자가 되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사람에 따라하고 기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룩한 스승이시여 그러시다면 저는 넉 달이 아니라 내 해 동안이라도 따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4년이 지나 이제는 괜찮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 수행자들은 저를 출가시키고 완전한 개유를 받게 하여 수행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박랑하는 수행자 사비하는 그때 바로 스승 앞에서 출가하여 완전한 개유를 받게 하여 완전한 개유를 받았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이장노 사비하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홀로 부지런히 정진하여 마침내 수행의 최종적인 목표를 이 생에서 깨달아 증명하고 실천하며 살았다 태어나는 일은 이제 끝났다 수행은 이미 완성되었다 할 일을 다 마쳤다 이제 또다시 이런 생사를 받지 않는다 하고 깨달았다 그리하여 사비하 장모는 성인의 한 사람이 되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스승께서는 수행자 천이백오십인과 함께 안구딸 아빠를 두루 다니시다가 아빠 나라고 하는 안구딸 아빠를 두루 다니시다가 머리를 따온 수행자 머리를 따온 수행자 깨니아는 생각했다 석가족의 아들인 삼은 꽃다마는 석가족의 집에서 출가하여 수행자 수행자 천이백오십인의 큰 무리를 이끌고 두루 다니다가 아빠 나의 일을 얻다 그 꽃다마에게 다음과 같은 좋은 평판이 있다 즉 그는 참 사람 깨달은 사람 지혜와 독행을 갖춘 사람 행복한 사람 세상을 얼어버린 사람 더없이 완벽한 사람 사람들을 길들이느니 신과 인간의 스승 눈뜬 사람 거룩한 스승 이라고 불린다 그는 스스로 진리를 깨닫고 증명하여 신앙마범전을 포함한 이 세계여 사문 바람은 신인간을 포함하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 가르침을 베푼다 그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고 마지막도 좋고 말과 뜻이 잘 갖추어진 가르침과 원만하고 정정한 수행을 설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토록 훌륭하고 존경받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머리를 땋은 수행자 깨니아는 스승이 계신 곳으로 가서 인사를 드렸다 기쁘고 기억에 남을 만한 인사를 나눈 후에 한 쪽에 가앉았다 스승께서는 머리를 땋은 수행자 깨니아에게 법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용기를 주어 용기를 주어 기쁘게 해 주셨다 깨니아는 스승께 이같이 말씀드렸다 곧다 마께서는 수행자의 머리와 함께 내일 제가 올리는 음식을 받아 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스승은 깨니아에게 말씀하셨다 깨니아요 수행자의 무리는 많아서 천이백오십이 천이백오십이 이나 됩니다 또 당신은 바라문들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깨니아에게 깨니아는 가득 스승께 여쭈었다 곧다 마시여 수행자의 무리는 많아서 천이백오십이 천이백오십이 이나 되며 또 저는 바라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곧다 마께서는 수행자들 수행자들 함께 내일 제가 울리는 음식을 받아 주십시오 스승은 깨니아에게 거듭 말씀하셨다 깨니아요 수행자의 무리는 많아서 천이백오십이 이나 되며 당신은 바라문들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깨니아는 세 번째로 스승께 여쭈었다 곧다 마시여 수행자의 무리는 많아서 천이백오십이 이나 되며 또 저는 바라문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곧다 마께서 그들과 함께 오셔서 제가 올리는 음식을 받아 주십시오 스승 스승께서는 침묵으로서 승낙하셨다 깨니아는 스승께서 승낙하신 것을 알고 자리에서 떠나 자기의 암자로 갔다 그리고 난 친구와 친척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나는 사문고 딸을 그 수행자의 무리와 함께 내일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러니 그러니 여러분은 나를 도와 주십시오 깨니아의 친구와 친척들은 승낙하고 어떤 이는 솥을 걸고 장작을 패며 어떤 이는 그릇을 씻고 독에 물을 길어다 붓고 혹은 자리를 준비했다 그리고 게니아 자신은 천막을 쳐서 식당을 만들었다 이때 셀라바라문이 아빠 나에 살고 있었는데 그는 삼베다의 기쁜 뜻을 깨달아 어휘 화력 너누문눈 어웃눈 과제사의 아타르 화베다 와 제우 고담의 어구와 문법에 통달하고 순세롬 가윈의 환상에 통달했으며 삼백 명의 소년에게 배달을 가르치고 있었다 게니아는 셀라바라문을 따르고 있었던 것이다 마침 그때 셀라바라문은 삼백 명의 소년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앉아있었기 때문에 생긴 피로를 풀기 위해 여기저기 산책을 하다가 이리 생긴 피로 하다 길게 어떤 이는 그릇을 씻고 도괴물을 길어다 붓고 혹은 자리를 준비하며 깨니 안 한 몸소 천막을 쳐서 식당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는 깨니야에게 물었다 깨니야요 당신 아들이 장가라도 가는 것입니까 또는 딸의 시집이라도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큰 제사가 있습니까 또는 마가다왕 세니야 빈비사라가 군대를 이끌고 내일 식사라도 하러 오게 돼 있습니까 셀라여 저는 아들을 장가 보내지도 않고 딸을 시집 보내지도 않으며 또 마가다왕 세니야 빈비사라를 초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름 아니라 제게는 머지않아 큰 공양이 있습니다 석가족의 아들인 사문고따마가 석가족의 집에서 출가하여 앙구 딸 아빠를 두루 다니다가 그를 따르는 수행자 1250인과 함께 아빠나에 오셨습니다 크고따마에게는 이런 좋은 평판이 있습니다 즉 그는 참사람 깨달은 사람 지혜와 독행을 갖춘 사람 행복한 사람 세상을 알아버린 사람 더없이 완벽한 사람 사람을 길들이는 이 신과 인간의 스승 눈뜬 사람 거룩한 스승이라고 불립니다 저는 그분을 수행자들과 함께 내일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깨니야요 당신은 그를 눈뜬 사람이라 부릅니까 셀라요 나는 그를 눈뜬 사람이라 부릅니까 셀라요 나는 그를 눈뜬 사람이라 부릅니까 셀라요 생각했다 눈뜬 사람이란 생각했다 눈뜬 사람이란 이 세상에서 그 목소리를 듣기조차 힘든 일이다 그런데 우리들 성전 속에 위인의 상이 서른두 가지 전해지고 있다 그것을 갖추고 있는 위인에게는 단 두 가지 길이 있을 뿐 다른 길은 있을 수 없다 만일 그가 세속에 생활을 한다면 그는 전륜왕이 되어 정의를 지키는 보방 세상의 정복자로서 나라와 백성을 안정시키는 보방 세상의 정복자로서 나라와 백성을 안정시키고 일곱 가지 보배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바퀴 코끼리 말 구슬 여자 재산 그리고 지휘자라는 보배가 따를 것이다 또 그에게는 천명 이상의 아들이 있어 모두가 용감 무쌍하며 적을 쳐부순다 그는 이 대제를 사회의 끝에 이르기까지 무력을 쓰지 않고 정의로서 정복하고 지배한다 그러나 그가 만일 집을 떠나 출가자가 된다면 참 사람 깨달은 사람이 되어 이 세상은 갓 혼내를 없앨 것이다 셀라는 게니아에게 물었다 게니아여 그럼 그 참 사람 깨달은 사람인 고타마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게니아는 바른 팔을 들어 셀라바라문에게 말했다 셀라여 저쪽으로 가면 푸른 숲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곳에 계십니다 그리하여 셀라바라문은 삼백 명의 소년들과 함께 스승이 계신 곳으로 갔다 그때 셀라바라문은 같이 온 바라문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천천히 걸어 소리를 내지 말고 따라오느라 모든 스승은 사자처럼 홀로 거니는 분이며 가까이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삼은 고타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너희들은 중간에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내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셀라바라문은 거룩하신 스승이 계신 곳으로 갔다 스승께 저를 하고 나서 기쁘고 기억에 남을 만한 인사를 나눈 뒤 한쪽에 가앉았다 그리고 셀라바라문은 그리고 셀라바라문은 스승의 몸에 서른두 가지 위인의 상이 있는지 살폈다 그는 스승의 몸에서 단 두 가지 상을 빼고는 서른두 가지 위인의 상이 거의 갖추어져 있음을 보았다 그는 그 두 가지 상이 과연 스승께 있는지 없는지 의심되어 눈 뜬 사람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 두 가지란 몸의 막 속에 들어 있는 음부와 광장 설상이었다 그때 스승은 생각하셨다 이 셀라바라문은 이 셀라바라문은 내 몸에 있는 서른두 가지 위인의 상을 거의 보았지만 단 두 가지는 보지 못했다 몸의 막 속에 들어 있는 음부와 광장 설이라는 두 인상이 과연 내게 있는지 없는지 의심하고 눈 뜬 사람임을 믿지 않는구나 그래서 스승께서는 셀라바라문이 몸의 막 속에 들어 있는 음부를 볼 수 있도록 신통력을 보이셨다 그리고 혀를 내밀어 혓바닥으로 양쪽 귓속을 아래 위로 핥으시고 양쪽 콧구멍을 아래 위로 핥으시고 또 이마를 핥으셨다 셀라바라문은 이렇게 생각했다 삼은 곧다 많은 서른두 가지 위인상을 완전히 갖추고 계시다 그러나 나는 그가 부처님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겠다 다만 나는 늙고 나이가 많아 스승이나 또는 그의 스승인 바라문들이 모든 존경받는 사람과 깨친 사람은 자기가 칭찬받을 때는 자신을 나타낸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그럼 나는 적당한 시로서 삼은 곧다 말을 그 앞에서 찬양하리라 그래서 셀라바라문은 적당한 시로서 스승의 앞에서 찬양하였다 스승이시여 힘이 넘치는 이어 당신의 몸은 완전하고 빛이 나며 보기에도 아름답습니다 금빛으로 빛나며 이는 아주 하얗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사람의 특성은 모두 위인의 상으로서 당신 몸에 갖추어져 있습니다 당신의 눈은 맑고 얼굴도 보기 좋으며 몸집은 크고 단점하며 수행자들 속에서도 태양처럼 빛납니다 당신은 보기에도 아름다운 수행자로 피부는 황금빛입니다 이렇다 정모가 훌륭한데 어찌 수행자가 되었습니까 당신은 전륜왕이 되어 군대를 거느리고 천하를 정복하여 찬부주의 통치자가 되셔야 합니다 왕족이나 시골의 왕들은 당신께 충성을 맹세할 것입니다 곧다 마시오 왕중의 왕으로서 인류의 제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십시오 스승은 대답하셨다 셀라여 나는 왕이로 돼 더 없는 진리의 왕입니다 신뢰로서 바퀴를 굴리는 것입니다 거꾸로 돌 수 없는 바퀴를 셀라 바라모니 말했다 당신은 정각자라고 스승은 정각자라고 스스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다 마시오 당신은 더 없는 진리의 왕이고 당신은 더 없는 진리의 왕이고 진리로서 바퀴를 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당신의 장군입니까 당신을 이어받을 제자는 누구입니까 누가 당신의 뒤를 이어 이 진리의 바퀴를 굴릴 것입니까 스승은 대답하셨다 셀라여 내가 굴린 더 없는 진리의 왕위를 살이 붙다가 굴릴 것입니다 그는 완전한 사람을 따라 나타난 사람입니다 나는 알아야 할 것을 이미 알았고 닦아야 할 것을 이미 닦았으며 끊어야 할 것을 이미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처입니다 나에 대한 의욕을 푸십시오 바라모니요 그리고 나를 믿으십시오 깨달은 사람들을 만나게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들 눈뜬 사람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을 그대들은 보기 어려운 일인데 나는 바로 그 정갑자입니다 바라모니요 나는 본뇌의 화살을 꺾어버린 더없이 완벽한 사람입니다 나는 신성한 사람이며 이길 데가 없고 악마의 군대를 물리쳤으며 모든 적을 항복시켰고 아무 곳에도 두려움 없이 기뻐합니다 셀라는 제자들에게 말했다 셀라는 제자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눈이 있는 이유 말씀을 들으라 그는 본뇌의 사슬을 끊어버린 사람이며 위대한 영웅이시다 위대한 영웅이시다 마치 사자가 숲속에서 포효하는 것과 같다 신성한 분 비길 데가 없고 악마의 군대가 물리친 분을 보고 누가 믿지 않을 것인가 피부가 검은 종족 출신이라도 믿으리라 따르고 싶은 자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따르고 싶지 않은 자는 떠나가보라 나는 뛰어난 지혜를 가진 분에게 출가하겠다 셀라의 제자들은 말했다 만일 스승님께서 깨달은 분의 가르침을 기뻐하신다면 저희들도 또한 뛰어난 지혜를 가진 분에게 출가하겠습니다 셀라가 스승님께 말했다 저희들 삼백명의 바람을 합장하고 부탁합니다 스승이시여 저희들은 당신 곁에서 깨끗한 수행을 닫겠습니다 스승이 말씀하셨다 스승이 말씀하셨다 셀라여 깨끗한 수행은 잘 설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눈앞에 당장 열매를 가져옵니다 도를 닫는 사람이 게으르지 않고 출가하여 깨끗한 수행을 닫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닙니다 셀라 바람은 제자들과 함께 스승 곁에 출가하여 완전한 기효를 받았다 한편 머리를 닫은 수행자 깨니아는 그날 밤이 지나자 자기 암자에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을 차려 먹고 스승이 말씀하셨다 스승께 시간이 된 것을 알렸다 웃다 마시오 시간이 되었습니다 공량 준비가 되었습니다 스승은 오전 중에 속옷과 겉옷을 입고 바리떼를 드시고 머리를 땋은 수행자 깨니아의 암자로 가셨다 그리고 수행자의 무례와 함께 미리 마련된 자리에 앉으셨다 깨니아는 부처님과 수행자들에게 손수맛 좋은 음식을 나르면서 마음껏 들도록 권했다 그리고 깨니아는 스승께서 공량을 마치시고 바리떼에서 손을 떼시자 스승의 발치에 앉았다 스승은 다음과 같은 시로 속옷게 니아에게 감사의 말씀을 하셨다 불에 대한 공량은 공량 중에도 가장 으뜸입니다 사회 때는 배다의 식구 중에서 으뜸이고 왕은 사람 중에서 으뜸이며 큰 바다는 모든 강 중에도 으뜸입니다 다른 별들 중에서 으뜸이며 태양은 빛나는 것 중에서 으뜸이고 수행자들은 복과 덕을 바라고 공량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으뜸입니다 스승은 이러한 시로를 법게 니아에게 감사의 뜻을 말씀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오셨다 셀라 장로는 자기를 따르던 무리들을 떠나 홀로 부지런히 정진하여 마침내 수행의 최종적인 목표를 희생해서 깨달아 증명하고 실천하며 살았다 태어나는 일은 이제 끝났다 수행은 이미 완성되었다 할 일을 다 마쳤다 이제 또다시 이런 생사를 받지 않는다라고 깨달았다 그리하여 셀라 장로는 그의 무리와 함께 성인의 한 사람이 되었다 그 후 셀라 장로는 그의 무리들과 함께 스승이 계신 곳으로 갔었다 그 후 셀라 장로는 그의 무리들과 함께 스승이 계신 곳으로 갔었다 그리고 설 왼쪽 어깨에 걸치고 스승께 합장하며 다음을 시로서 여쭈었다 스승이시여 눈이 있는 분이시여 오늘부터 여덟의 전에 우리는 당신께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일곱 밤을 지나 우리는 당신의 가르침 속에서 안정을 얻었습니다 당신은 깨달은 분이십니다 당신은 깨달은 분이십니다 당신은 스승이십니다 당신은 악마를 정복한 분이며 현자이십니다 당신은 본래의 숨은 힘을 끊고 스스로 고센 흐름을 건너셨고 또 사람들을 건네주십니다 당신은 본래의 숨은 힘을 끊고 스스로 고센 흐름을 건너셨고 또 사람들을 건네주십니다 당신은 집착하지 않고 두려워 떨지 않는 사자입니다 당신은 집착하지 않고 두려워 떨지 않는 사자입니다 용감한 분이시여 두 발을 뻗으십시오 여러 용들에게 스승께 예배 드리도록 하렵니다 사람의 목숨은 정해져 있지 않아 얼마를 살지 아무도 모른다 사람의 삶은 해처롭고 짧으며 고뇌로 옮겨있다 태어난 것은 죽음을 피할 길이 없다 늙으면 죽음이 찾아온다 생이 있는 자의 운명은 실로 이룬 것이다 익은 과일은 빨리 떨어진다 그와 같이 한번 태어난 자는 죽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에게는 항상 죽음의 두려움이 있다 이를테면 온기장이가 만든 질그릇이 마침내는 모두 깨어지고 말듯이 사람의 목숨도 또한 그러하다 젊은 이도 늙은 이도 어리석은 이도 지혜로우니도 모두 죽음에는 굴복하고 만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들은 죽음에 붙잡혀 저 세상으로 가지만 아비도 그 자식을 구하지 못하고 친척도 그 친척을 구하지 못한다 보라 친척들이 애타는 마음으로 지켜보지만 사람들은 하나씩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사라져간다 이렇듯 세상 사람들은 죽음과 늙음으로 인해서 고통받는다 그러나 지혜로우니는 이것의 참모습을 잘 알고 슬퍼하지 않는다 그대는 온 사람의 길을 모르고 간 사람의 길도 모른다 그대는 생과 사양 쪽 끝을 보지 못하고 부질없이 슬피운다 오리석음에 붙들려 자기 몸을 해치는 사람이 슬피우러서 무슨 이익이라도 생긴다면 지혜로운 사람도 이미 그렇게 했을 것이다 슬피우는 것으로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다 다만 괴로움만 깊어지고 몸만 여위를 따릅니다 괴로워할수록 몸은 여위고 추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므로 슬피우는 것은 아무 이득도 없는 일이다 슬픔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점점 더 괴로워질 뿐이다 죽은 사람 때문에 우는 것은 슬픔에 사로잡힌 것이다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라 또 살아있는 자는 죽음에 붙잡혀 떨고 있지 않은가 사람들이 어떤 것을 희망할지라도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기대에 어긋나는 것도 이와 같느니라 보라 세상의 저 모습을 사람이 백년을 살거나 그 해상을 산다 할지라도 결국은 친족들을 떠나 이 세상에서의 생명을 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존경하는 사람의 말씀을 듣고 죽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는 그에게는 이미 내 힘이 미치지 못하게 되었구나 깨달아 슬퍼하거나 단식하지 말라 집에 불이 난 것을 물로 꺼버리듯 지혜로운 사람들은 걱정이 생기면 걱정이 생기면 이내 지워버린다 마치 바람이 솜털을 날려버리듯이 진정한 즐거움을 구하는 사람은 슬픔과 욕심과 걱정을 버리라 번뇌의 화살을 뽑으라 번뇌의 화살을 뽑아버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면 모든 걱정을 초라여 근심없는 자 절대 평화의 세계에 들어간 자가 될 것이다 비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거룩한 스승께서는 비찬한 갈라섭에 살고 계셨다 그때 재산이 많고 운영한 바라문들이 그곳에 많이 살고 있었다 즉장끼바라문 따루카바라문 포카라사티바라문 찬우손이 바라문 또 대야바라문 이 밖에 정형한 바라문들이었다 그때와 세타와 파라드와 자라고 하는 두 젊은이가 오랫동안 오랫동안 앉아 있었기 때문에 생긴 피로를 풀기 위해 여기저기 거닐면서 논쟁을 벌였다 도대체 바라문이란 어떤 것인가 바라드와 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버지와 어머니 양쪽이 다칠 때의 조상에 이르기까지 혈통에 대해서 지탄이나 비난을 받은 일이 없는 순수한 모태에서 태어난 사람 이런 사람을 바라문이라 합니다 바라드와 자는 와세타는 말했다 계율을 지키며 복행을 갖추고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바라문입니다 바라드와 자는 아세타를 설득할 수 없었고 아세타도 바라드와 자를 설득할 수 없었다 그래서 아세타는 바라드와 자에게 말했다 바라드와 자여 바라드와 자여 석가족의 아들이는 사뭄고 땀아는 출발하여 이곳이 자랑갈라 숲에 살고 있습니다 그곳 다마에게는 다음과 같은 좋은 평판이 있습니다 즉 그는 참사람 깨달은 사람 지혜와 덕행을 갖춘 사람 행복한 사람 세상을 알아버린 사람 도 없이 완벽한 사람 사람들을 길들이느니 신과 인간의 스승 눈뜬 사람 거룩한 스승 이라고 불립니다 삼은 보다 마에게 가봅시다 거기 가서 그분에게 이곳을 물어봅시다 그의 대답에 따라 그것을 믿읍시다 그들은 스승이 계신 곳으로 찾아갔다 스승 대결 스승 하고 나서 기쁘고 기억에 남을 만한 인사를 하는 뒤 한쪽에 앉았다 와세타 와세타바라문은 다음과 같은 시로서 스승 깨어 주었다 우리 두 사람은 삼배다의 학자라고 스승도 인정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포카라 사띠의 제자이고 이 사람은 따루카의 제자입니다 삼배다에 쓰여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완전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다의 억구와 문법에 동달했고 독성도 스승에게 견절만 합니다 곧다 마시어 그러한 우리가 태생에 대한 논쟁을 했습니다 태생에 따라 바람운이 된다고 하라 그와 저는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행위에 따라 바람운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눈이 있는 어떤 분이시여 이런 사정임을 알아 주십시오 우리 두 사람은 서로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 뜬 사람으로 널리 알려준 스승께 물으러 그래서 안 통해 널 앞장 태생에 따라 바람운이 됩니까? 행위에 따라 바람운이 됩니까?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바람운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태생은 대답하셨다. 과세타여 그대들을 위해 모든 생물에 대한 구별을 설명해 주리라. 그들에게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 것은 태생이 여러가지로 다르기 때문이다. 풀이나 나무에도 종류의 구별이 있음을 알아라.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는 풀이다라던가 우리는 나무다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들의 특징은 태생에 따르고 있는데 그들을 태생이 여러가지로 다르기 때문이다. 또 구덕이나 빛두라미로부터 개미에 이르는 것들에도 종류의 구별이 있음을 알아라. 그들의 특징은 태생에 따르고 있는데 그들의 태생이 여러가지로 다르기 때문이다. 작은 것이다.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매발 달린 짐승에게도 종류의 구별이 있음을 알아라. 그들의 특징은 태생에 따르고 있는데 그들의 태생이 여러가지로 다르기 때문이다. 배로 길어 다니는 길이가 긴 것들에도 종류의 구별이 있음을 알아라. 그들의 특징은 태생에 따르고 있는데 그들의 태생이 여러가지로 다르기 때문이다. 물에서 태생을 알아라. 물에서 태어나 물에서 태어나 물에서 사는 물고기들도 종류의 구별이 있음을 알아라. 그들의 특징은 태생에 따르고 있는데 그들의 태생이 여러가지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들의 특징은 태생을 알아라. 그리고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나는 새들에도 종류의 구별이 있음을 알아라. 그들의 특징은 태생에 따르고 있는데 그들의 태생이 여러가지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생물에 있어서는 태생에 따른 특징이 여러가지로 다르지만 사람에게는 그 특징이 다를 수 없다. 머리카락이나 머리, 귀, 눈, 코, 입술이나 눈썹에 대해서도 목이나 어깨, 배, 등, 엉덩이, 가슴, 음부에 대해서도 손이나 발, 손가락, 손톱, 종아리, 허벅지, 피부색이나 음성이 대해서도 다른 생물처럼 태생에 따른 특징의 구별이 사람에게는 결코 없다 몸을 가지고 태어난 생물 사이에는 각기 구별이 있지만 인간에게는 그런 구별이 없다 인간 사이에서 구별이 있는 것은 다만 그 이름뿐이다 인간 가운데서 터치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음부라 부르지 바라문이라 부르지 않음을 알아라 하세타요 인간 가운데서 여러 가지 기술로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기술자라 부르지 바라문이라 부르지 않음을 알아라 하세타요 인간 가운데서 사고파는 것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상인이라 부르지 바라문이라 부르지 않음을 알아라 하세타요 인간 가운데서 남의 일을 해주는 것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면 인간 가운데서 남의 일을 해주는 것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면 인간 가운데서 훔친 것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도둑이라 부르지 바라문이라 부르지 않음을 알아라 하세타요 그를 도둑이라 부르지 바라문이라 부르지 않음을 알아라 하세타요 그를 도둑이라 부르지 바라문이라 부르지 않음을 알아라 하세타요 그를 무사라 부르지 바라문이라 부르지 않음을 알아라 하세타요 그를 도둑이라 부르지 바라문이라 부르지 않음을 알아라 하세타요 인간 가운데서 나으리나 나라를 자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도둑이라 부르지 바라문이라 부르지 않음을 알아라 하세타요 그를 도둑이라 부르지 바라문이라 부르지 않음을 알아라 하세타요 나는 바라문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를 바라문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그는 그대여라고 불리는 사람이라 불린다 그는 무엇인가 소유물에 걸려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집착이 없는 사람 그를 아는 사람은 이라 부른다 모든 속박을 끊고 두려움이 없으며 집착을 초월하고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은 사람 그를 아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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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후의 몸에 이른 사람 그를 아는 파라문이라 부른다 병뽀 위의 설처럼 성도 끝에 교자시처럼 온가족정에 더럽혀지지 않는 사람 그를 아는 파라문이라 부른다 이 세상에서 이미 자기의 권해가 소멸된 것을 알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벌림이 없는 사람 그를 아는 파라문이라 부른다 지혜가 깊고 현명하며 온갖 길에 통달해 최고의 목적에 도달한 사람 그를 아는 파라문이라 부른다 재가자나 출가자 누구하고도 섞이지 않고 집없이 두루다니며 욕심이 없는 사람 그를 아는 파라문이라 부른다 힘세거나 약한 어느 생물에게도 폭력을 쓰지 않고 또 죽이거나 죽이도록 하지도 않는 사람 불을 아는 파라문이라 부른다 불을 아는 파라문이라 부른다 적의를 품은 자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들에게 적의를 품지 않고 공격을 휘두르는 자와 함께 있으면서도 마음이 운하하며 집착하는 자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집착하지 않는 사람 불을 아는 파라문이라 부른다 여자씨가 선거 끝에서 떨어지듯이 집착과 증오와 우망과 부짓을 털어버린 사람 불을 아는 파라문이라 부른다 고칠지 않고 사연을 전하는데 진실한 말을 하며 말로써 남을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는 사람 그를 아는 파라문이라 부른다 이 세상에서 길거나 짧거나 바늘거나 굵거나 깨끗하거나 더러운 것을 막론하고 주제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갖지 않는 사람 그를 아는 파라문이라 부른다 전세도 내세도 바라지 않고 욕심도 걸림도 없는 사람 그를 아는 파라문이라 부른다 그를 아는 파라문이라 부른다 제착이 없고 완전히 깨달아 얼굴이 없고 불사의 경기에 부달한 사람 그를 아는 파라문이라 부른다 이 세상의 재앙이 없고 이 세상을 재앙이나 복과 덕후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근심과 티가 없이 깨끗한 사람 그를 아는 파라문이라 부른다 그를 아는 파라문이라 부른다 그를 아는 파라 KATZ 그를 아는 파라문이라 부른다 그를 아는 파라문이라 부른다 깊이 명상하여 욕망도 제작도 없이 마음이 고요한 사람 흐르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이 세상에 대한 욕망을 끊고 집을 떠나 돌아다니며 욕망의 생활을 끝낸 사람 그를 아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끊고 집을 떠나 돌아다니며 집착의 생활을 끝낸 사람 그를 아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인간의 인연을 끊고 천상의 인연도 끊어 모든 굴레를 벗어던 진 사람 그를 아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괴락도 괴락 아닌 것도 어리고 맑고 깨끗해져 얽매임 없이 세상을 이겨낸 영 그를 아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모든 살아있는 생물의 생사를 알고 고집착 없이 행복한 사람 깨달은 사람 그를 아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신도 간다파도 인간도 신도 간다파도 인간도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건네의 더러움을 씻어버린 사람 그를 아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단 하나의 물건도 받지 않고 대착하지 않는 사람 그를 아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황소처럼 넘넘하고 기쁨 있는 영혼 위대한 성자 위대한 성자 둘 승리자 욕망 없는 사람 목욕하는 사람 깨달은 사람 그를 아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삶의 모든 일을 알고 한국과 지역을 보며 생존을 멸해버린 사람 그를 아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세상에서 쓰는 이름이나 성은 부르기 위한 곳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이 태어나는 그때마다 임시로 붙여지는 것이다 이름이나 성이 임시로 붙여진 것임을 모르는 사람은 그릇된 손익전을 오래 가지게 된다 모르는 사람은 말한다 태생에 의해서 바라문이 된다 태생에 의해 바라문이 되는 것은 아니다 태생에 의해 바라문이 안 되는 것도 아니다 행위로 인해 바라문이 되기도 하고 행위로 인해 바라문이 안 되기도 하는 것이다 행위에 의해 농부가 되고 행위에 의해 기술자가 되면 행위에 의해 상인이 되고 또한 행위에 의해 고용인이 된다 행위에 의해 무사가 되면 행위에 의해 제관이 되고 행위에 의해 왕이 된다 천자는 이와 같이 행위를 잇는 그대로 본다 그들은 연기를 보는 자이며 행위와 그 결과를 잘 알고 있다 세상은 행위에 의해 존재하며 세상은 행위에 의해 존재하며 사람들도 행위에 의해서 존재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행위에 매여 있다 하체 달리는 수레바퀴가 주게 매여 있듯이 고행과 청정한 수행과 함각의 절제와 자제 이것으로 바라문이 된다 이것이 어떤 것은 바라문이다 지식인들이 볼 때 삼배달을 갖추고 마음 편안하여 다시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범천이며 대석천이다 바셋하여 이러한 줄을 알아라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아스파와 바라드하자 청년은 스승께 말씀드렸다 훌륭한 말씀이십니다 웃다 마시오 훌륭한 말씀이십니다 웃다 마시오 마치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듯이 덮힌 것을 벗겨주듯이 빌리는 이에게 길을 가르쳐주듯이 또는 눈이 있는 사람은 빛을 볼 것이다 하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듯이 당신 부담아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진리를 밝혀주셨습니다 저희는 당신께 기의합니다 그리고 진리와 호를 감는 수행자의 모임에 기의합니다 당신 부담아께서는 저희들을 제가 수행자로서 받아주십시오 오늘부터 목숨이 다 갈 때까지 기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도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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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예의를 갖춰져란디 안쪽으로 가서 앉아 말씀드렸다. 그룹한 스승이시여 사례붙다와 못갈라나는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나쁜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스승은 수행자 꽃갈리아에게 일렀다. 꽃갈리아여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꽃갈리아여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사례붙다와 못갈라나는 선량한 사람들이다. 꽃갈리아는 거듭 말씀드렸다 거룩한 스승이시여 저는 스승을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만 사례붙다와 못갈라나는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나쁜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쁜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목갈라 나를 믿고 사랑하여라 그들은 선량한 사람들이다. 꽃갈리아는 세 번째로 말씀드렸다 거룩하신 스승이시여 저는 스승을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만 사례붙다와 못갈라나는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나쁜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스승께서는 세 번 같은 말씀을 하셨다 꼭 갈리아여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들을 믿고 사랑하여라 그들은 선량한 사람들이다. 그러자 수행자 꽃갈리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승께 절하고 바른 쪽으로 돌아 나가 버렸다. 그는 나가자마자 온몸에 겨자씨만 한 종개가 생겼다. 처음에는 겨자씨만 하던 곳이 차차 파달만 해졌다. 파달만 하던 곳이 또 콩알만 해졌다. 그러더니 대추씨만 해지고 대추알만 해졌다. 이와 같이 감자만 해지고 덜 익은 모과 열매만 해지고 익은 모과만 하던 곳이 아침에 터져서 고름과 비가 되어 흘렀다. 고깔리아는 마침내 그 병 때문에 죽고 말았다. 그리고 그는 사리뿌따와 오깔라나에게 적의를 품었기 때문에 죽어서 온몸 지역에 떨어지게 되었다. 그때 사바세계의 주인인 범차는 한밤중이 지났을 무렵 아름다운 얼굴로 짙다 숲을 두루비추며 스승이 계신 곳으로 찾아갔다. 스승께 예를 갖춰 인사를 드린 뒤 한쪽에 서서 말했다. 고루카신 스승이시여 수행자 고깔리아는 죽었습니다. 고루카신 스승이시여 고루카신 스승이시여 수행자 고깔리아는 사리뿌따와 목갈라나에게 적의를 품었기 때문에 죽어서 홍면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사바세계의 주인인 범차는 이렇게 말하며 스승께 절하고 바른 쪽으로 돌아 사라졌다. 날이 밝자 스승은 여러 수행자들에게 어젯밤의 밤전이 왔던 일을 말씀하셨다. 그때 한 수행자가 이롭게 말했다. 고루칸 스승이시여 홍련 지옥의 수명은 얼마나 됩니까? 수행자여 홍련 지옥의 수명은 길다. 그것을 몇 년이라든가 몇 백 년 몇 천 년 몇 만 년이라고 헤아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고루칸 스승이시여 그렇지만 비유로서 설명하실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렇게는 말할 수 있다 하시면서 스승은 말씀하셨다. 수행자여 이를테면 고살라국의 말로 되어서 스묵하리까 한 수레분의 깨가 있는데 그것을 꺼낸다고 하자 한 사람이 백 년 마다 한 알씩 꺼내는 방법으로 스묵하리까 의깨를 다 꺼낸다 하느니 그것이 한 납보다 지옥이다. 그리고 스묵하쁘다 지옥은 한 이랍보다 지옥과 같다. 또 스묵하쁘다 지옥은 한나바바 지옥이며 스묵하바바 지옥은 하나 하하 지옥 스묵하 하하 지옥은 하나 따따 지옥이며 스묵하바바 지옥은 한 학년 지옥과 같고 스묵학년 지옥은 한백수련 지옥과 같으며 스묵백수련 지옥은 한 청년 지옥 스묵학년 지옥은 한 백년 지옥과 같다. 그래서 스묵백년 지옥은 한 학년 지옥에 해당된다. 수행자들이여 그런데 꼭 갈리아는 사리뿌다와 못 갈라 나에게 적의를 품었기 때문에 홍년 지옥에 떨어진 것이다. 행복한 사람인 스승은 다시 말씀을 이으셨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그 입안에 도끼를 가지고 나온다. 어리석은 자는 욕설을 함으로써 그 도끼로 자신을 찍고 만다. 비난 받을 사람을 칭찬하고 또 칭찬해야 할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 그는 입으로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 도박으로 재산을 잃는 자는 자기 자신까지 포함의 모든 것을 잃는다. 하더라도 그 불행이 오히려 적다. 그러나 안전한 경지에 잃은 사람에게 악의를 품는 사람의 죄는 아주 무겁다. 나쁜 말 또는 나쁜 뜻을 가지고 성인을 비방하는 사람은 십만삼십육일 아프다 지옥과 다섯 아프다 지옥에 떨어진다. 거짓말을 하는 자는 지옥에 떨어진다. 또 했으면서 안 했다고 하는 자도 마찬가지다. 둘 다 똑같이 행동이 피열한 사람들이라 죽은 후에는 똑같은 지옥에 떨어진다. 남을 해칠 마음이 없고 깨끗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사람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러한 나쁜 과보가 되돌아온다. 바람을 거슬러서 먼지가 날아오는 것처럼 여러 가지 탐욕에 빠져 믿음도 없고 인색하며 불친절하고 이기적이며 이간질을 하는 사람은 말로서 남을 때리는 것과 같다. 입이 더럽고 불성실하며 천한 자여 선 것을 죽이고 사악한 행위를 하는 자여 야비하고 불량하며 덜 된 자여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대는 지옥에 떨어지리라. 그대는 먼지를 뿌려서 세상을 더럽히고 착한 사람들을 비난하여 죄를 지으며 온갖 나쁜 일을 하여 오랫동안 깊은 구렁에 빠진다. 그 어떤 업도 그대로 없어지지는 않는다. 그것은 반드시 그 임자에게 되돌아온다. 어리석은 자는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저 세상에서 그 괴로운 죄가를 받는다. 지옥에 떨어진 자는 쇠꼬챙이에 꿰이고 날카로운 철창이 찔린다. 또한 불에 달군 쇳덩이를 속쇠에서 지으넘만큼 먹어야 한다. 지옥의 옥절들은 잡아라 때려라 소리칠 뿐 부드러운 말을 하지 않으며 상냥한 얼굴로 대해주지 않고 의지가 되어주지 않는다. 지옥에 떨어진 자는 숯불 위에 앉아야 하며 뜨거운 불길 속에 들어가야 한다. 또한 지옥의 옥절들은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을 철망에 몰아넣은 뒤 쇠망치로 내려친다. 그리고는 새까만 암흑 속에 가두는데 그 어둠은 안개처럼 끝없이 퍼져 있다. 또 다음에는 펄펄 끓어오르는 가마솥에 들어가야 한다. 오랫동안 그 끓는 가마솥 안에서 삼기면서 몸은 떴다 가라앉았다 한다. 피고름에 가득 찬 솥이 있어 죄를 지은 자는 그 속에서 삼긴다. 그는 어디로 가든지 그는 어디로 가든지 피고름 때문에 더럽혀진다. 구덩이가 우글거리는 가마솥에 있어 죄를 지은 자는 그 안에서 삼긴다. 나 오려 해도 붙잡을 것이 없다. 그 솥은 안으로 굽고 둘레가 모두 한결같기 때문이다. 날카로운 칼날로 된 숲이 있어 지옥에 떨어진 자는 그 속에서 팔다리가 잘린다. 지옥의 옥절들은 꽃쟁이로 혀를 꿰어 잡아당기면서 괴롭힌다. 또 지옥에 떨어진 자는 예리한 면도칼이 흐르는 외따라니 강에 이른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나쁜 일을 하고 죄를 지음으로써 그곳에 떨어진다. 그곳에는 곰홍개와 늑대와 여우들이 있어 울부짖는 사람들을 뜯어먹는다. 또 독수리와 까마귀들도 살을 쪼아먹는다. 죄를 지은 자가 살아야 하는 지옥에서의 삶은 질로 빗자막이 이를 데 없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생명이 나와 있는 동안 해야 할 일을 하고 헛되이 지내지 말아야 한다. 홍련 지옥에 떨어진 자의 수명은 수레의 실은 깨알의 수만큼 된다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애아렵다. 즉 그 횟수는 5조년과 5천만년이다. 그 기간 동안은 여기서 말한 지옥의 고통을 받으면서 지옥에 머물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맑고 깨끗하고 어질고 착한 미덕을 위해 항상 말과 마음을 지켜야 한다. 아쉽다 현자는 한낮의 유식 때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은 서른명이나 되는 신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옷을 벗어 흔들며 제 석천을 웃고 찬양하는 것을 보았다. 기뻐서 뛰어난 신들을 보고 현자는 조심스레 물었다. 신들이 기뻐하고 있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왜 당신들은 옷을 벗어 흔들고 있습니까 만일 아수라와의 싸움에서 신들이 이기고 아수라가 졌다 할지라도 몸의 털을 군두세울만큼 그토록 기뻐할 수는 없을 터인데 어떤 희귀한 일이 있기에 그처럼 기뻐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은 소리 높여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손뼉을 치면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많은 수미산 꼭대기에 살고 있는 당신들께 묻습니다 존경하는 분들이여 제 궁금증을 어서 풀어주십시오 신들은 대답의 딸이 알 데 없이 뛰어난 고배인 저 보살이 모든 사람의 이익과 평안을 위해 인간세계에 태어났습니다 석가족마을 은빈 이동산에 그래서 우리는 이토록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릎 살아있는 자 가운데 가장 어떤 가는 사람 가장 높은 사람 황소같은 사람이 오지 않아 성인들이 모이는 숲에서 진리의 바퀴를 굴릴 것입니다 용맹스런 사자가 다른 모든 짐승들을 제압하고 보요하듯이 현자는 그 말을 듣고 급히 인간세계로 내려왔다 그리고 수도단하왕의 궁전에 가서 석가족에게 이렇게 말했다 왕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도 한번 뵙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석가족의 사람들은 솜씨 좋은 금세공이 만든 황금처럼 반짝이며 행복에 빛나는 거룩한 아기의 얼굴을 멋있다 현자에게 보였다 불꽃처럼 빛나고 하늘의 달처럼 맑으며 구름을 헤치고 비치는 가을 태양처럼 환한 아기를 보고 아쉽다 현자는 환희에 넘쳐몹이 기뻐했다 신들은 천개의 둥근 고리가 달린 양산을 공중에 펼쳤다 또 황금자루가 달린 불자를 위아래로 흔들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 아쉽다 현자는 얼굴을 흰양산으로 가리고 빨간 담요에 쌓여있는 황금 보물 같은 아기를 보고 기뻐서 가슴에 안았다 환상과 배다에 통달한 그는 황소같이 훌륭한 석가족의 아기를 안고 그 남다른 상을 살피더니 환호상을 질렀다 이 아기는 최고로 뛰어난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합니다 그러더니 현자는 자기의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생각하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현자가 우는 것을 보고 석가족의 사람들은 물었다 우리 왕자에게 무슨 상이라도 있단 말인가 석가족의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을 보고 현자는 말했다 왕자에게 어떤 불길한 상이 있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분은 평범한 상이 아닙니다 정성껏 길러 주십시오 이 왕자는 깨달음의 최고 경기에 이를 것입니다 이 아기는 가장 어떤 것은 맑고 순수함을 볼 것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고 그들을 불쌍히 여긴 나머지 진리의 바퀴를 굴릴 것입니다 그의 청정한 덕행은 널리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내 삶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내게는 죽음이 찾아올 것입니다 나는 피할 데 없이 큰 힘을 가진 이분의 그의 가르침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청정한 수행자 아시다 현자는 석가족 사람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옮겨주고 궁전을 떠나갔다 그는 자기 조카 날락가를 불러 피할 데 없이 큰 힘을 가진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했다 내가 나중에 눈 뜬 사람이 깨달음을 펴고 진리의 길을 간다는 말을 듣거든 그때 그곳으로 가서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그 밑에서 청정한 수행을 닦아라 미래의 어떤가는 순수함을 진인군이 온다는 것을 예견한 그 현자의 가르침을 받고 날락가는 온갖 선업을 쌓고 자신의 감각을 다스리며 승리자를 기다렸다 훌륭한 승리자가 진리의 바퀴를 굴린다는 소문을 듣고 아쉽다 아쉽다 현자가 일러준 대로 가장 지혜로운 분을 보고 기뻐하며 거룩한 성인에게 수행의 길을 물었다 날락가가 말했다 아쉽다가 들려준 말이 진실임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 곧다 마시어 모든 것에 통달하신 당신께 묻겠습니다 저는 출가하여 각발의 수행을 쌓으려 하오니 성자의 경지와 최상의 경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스승은 말씀하셨다 그대에게 성자의 경지를 일러주리라 이것은 행하기 어렵고 이루기 힘들다 이제 그대에게 그것을 알려줄 것이니 마음을 굳게 가지도록 하라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든지 절을 받든지 안결같은 태도로 대하라 욕을 먹더라도 성내지 말며 절을 받더라도 우출되지 말고 무심하라 풍산의 숲속에 있더라도 풍산의 숲속에 있더라도 불꽃처럼 여러가지 유혹이 나타난다 부녀자는 수행자를 유혹한다 부녀자로 하여금 유혹하지 못하도록 하라 모든 육체적 즐거움을 버리라 모든 욕망을 버리라 약한 것이든 강한 것이든 모든 생명 있는 것을 미워하지 말고 좋아하지도 말라 그들은 나와 같고 나도 그들과 같다고 생각하여 살아있는 것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 또한 남들에게 죽이게 해서도 안 된다 보통 사람은 욕망과 탐욕에 집착하지만 눈 있는 사람은 그것을 버리고 진리의 길을 가라 그리하여 이 세상의 지옥을 벗어나라 해를 비우고 음식을 절제하여 욕심을 없애고 탐내지 말라 욕망을 버리면 욕심이 없어 편하다 수행자는 탁발을 끝내고 숲에 돌아와 나무 아래 앉아야 한다 그리고 정신을 안정시키고 나무 아래에서 명상함으로써 스스로 즐거움을 찾아야 한다 날이 밝으면 마을로 내려가야 한다 누구에게 식사 초대를 받거나 마을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올지라도 결코 반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마을에 이르러서는 이 집 저 집 조급하게 돌아다녀서는 안 된다 입을 다물고 음식을 구하는 말을 꺼내서는 안 된다 음식을 얻어서 잘됐다 얻지 못한 것도 잘됐다 생각하고 어떤 경우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온다 마치 가위를 주우려고 나무 밑에 간 사람이 가위를 줍거나 줍지 못하거나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오듯이 가리띠를 손에 들고 돌아다니는 그는 봉어리는 아닌데 봉어리처럼 보일 것이다 시중 얻은 것이 적다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시중 한 사람을 없인 여겨서도 안 된다 스승은 피안에 이르는 여러 가지 수행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거듭 피안에 이르는 일은 없으나 한 번에 이르는 일도 없다 윤해의 흐름을 끄는 수행자에게는 집착이 없다 해야 할 선도 하지 말아야 할 압도 버렸기 때문에 번뇌가 없다 스승은 다시 말씀하셨다 그대에게 최상의 경기를 말하리라 음식을 얻을 때에는 칼날의 비율을 생각하라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 스스로 배를 비우라 마음이 어두워서는 안 된다 또한 쓸데없이 많은 것을 생각해서도 안 된다 비린내가 없이 헐미 없이 정정한 수행을 궁극의 의지처로 삼으라 홀로 있는 일을 배우라 흐뜸가는 수행은 흐뜸가는 수행은 홀로 있는 것이다 홀로 있어야만 진정으로 즐거울 수 있다 그렇게 하면 그는 온 세상에서 빛나리라 욕망을 버리고 명사하고 있는 그의 이름을 들으면 내 제사는 더욱더 겸손해지고 믿음이 깊어질 것이다 이것은 깊은 강물과 얕은 겨울물을 비유로 알라 바닥에 얕은 겨울물은 소리 내어 흐르지만 깊은 강물은 소리 없이 흐르는 법이다 모자라는 것은 소리를 내지만 가득 찬 것은 아주 조용하다 어리석은 년은 물이 반쯤 찬 항아리 같고 지혜로니는 물이 가득 찬 연못과 같다 사문이 의미 있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스스로 알고 법을 설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알고서 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스로 알면서도 사죄하여 많은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인의 행동으로 볼 수 있다 그는 성인으로서 성인의 행동을 보인 것이다 이와 같이 나는 늘었다 어느 날 고룩한 스승께서는 사와티의 동산에 있는 미가라 잠전에 어머니의 누가 안에 계셨다 그때 고룩한 스승은 달 밝은 보름 밤에 수행자의 무리에 둘러싸여 집 밖에 계셨다 고룩한 스승께서 묵묵히 앉아 있는 수행자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행자들이 어거룩하게 출가하여 깨달음에 이루는 여러 가지 진리가 있다 그대들이 고룩하게 출가하여 깨달음에 이루는 여러 가지 진리를 듣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고 누가 묻거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두 가지 진리를 저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라고 그렇다면 그대들이 말하는 두 가지란 무엇이냐고 한다면 이것은 괴로움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원인이다 하는 것이 첫째 관찰이고 이것은 괴로움의 그침이다 이것은 괴로움을 그치게 하는 길이다 하는 것이 둘째 관찰이다 수행자들이 어이렇게 두 가지를 다르게 관찰하여 부지런히 정진하는 수행자에게는 두 가지 열매 중 어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저기 세상에서 지혜를 얻든가 또는 번뇌가 남아있는 이 윤회의 생존에 다시 돌아오지 않든가 하는 것이다 거룩한 스승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행복한 스승은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괴로움을 모르고 괴로움의 원인을 모르며 괴로움의 그침을 모르고 괴로움을 그치게 하는 길도 모르는 사람들 그들은 마음의 해탈을 얻지 못하고 지혜의 해탈도 얻지 못한다 그들은 윤회를 끊어버릴 수가 없다 그들은 생과 살을 계속 받는다 그러나 괴로움을 알고 괴로움의 원인을 알고 괴로움의 그침을 알고 또 괴로움을 그치게 하는 길을 아는 사람들 그들은 마음의 해탈을 얻지 못한다 지혜의 해탈도 얻는다 그들은 윤회를 끊어버릴 수가 있다 그들은 생과 살을 더 이상 받지 않는다 수행자들이여 또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두 가지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가 하고 누가 묻거든 있다고 대답하라 모든 괴로움은 업에 따라 생기는 것이다 하는 것이 첫째 관찰이다 그러나 업을 남김없이 끊어버리면 괴로움은 생기지 않는다 하는 것이 둘째 관찰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바르게 관찰하여 부지런히 정진하는 수행자들에게는 두 가지 열매 중 어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주게 세상에서 지혜를 얻든가 또는 본내가 남아있는 이 은혜의 생존에 다시 돌아오지 않든가 하는 것이다 거룩한 스승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행복한 스승은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세상에 있는 모든 괴로움은 생존의 업에 따라 생긴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 생존의 업을 짓는 어리석은 자는 계속해서 괴로움을 받는다 그러므로 이것을 분명히 알고 괴로움이 생기는 원인을 관찰해 법을 짓지 말라 수행자들이여 수행자들이여 또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두 가지 진리를 잊는 그대로 볼 수 있는가 하고 누가 묻거든 믿다고 대답하라 모든 괴로움은 무지로 인해서 생긴다 하는 것이 첫째 관찰이다 그러나 무지를 남김없이 없애버리면 괴로움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두 가지를 바르게 관찰하여 부지런히 정진하는 수행자들에게는 두 가지 열매 중 어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저게 세상에서 지혜를 얻든가 또는 번뇌가 남아있는 이 은혜의 생존이 다시 돌아오지 않든가 하는 것이다 스승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 삶에서 다른 삶으로 퇴풀히 하여 윤회를 받는 사람들은 그 원인이 무지에 있다 무지란 기나게 내 맴인데 이로 말미암아 오랜 윤회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밝은 지혜에 잃은 사람들은 하시는 생존을 받는 일이 없다 수행자들이여 또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두 가지 진리를 잃는 그대로 볼 수 있는가 하고 누가 묻거든 있다고 대답하라 모든 괴로움은 물질로 인해 생긴다 하는 것이 첫째 관찰이다 그러나 물질에 대한 집착을 남김없이 없애버리면 괴로움은 생기지 않는다 하는 것이 둘째 관찰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바르게 관찰하여 부지런히 정진하는 수행자들에게는 두 가지 열매 중 어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적의 세상에서 지혜를 얻든가 또는 혼내가 남아있는 이 은혜의 생존에 다시 돌아오지 않든가 하는 것이다 스승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모든 괴로움은 물질로 인해 생긴다 물질에 대한 집착을 남김없이 없애버리면 괴로움은 더 이상 생기지 않는다 괴로움은 물질로 인해 생긴다는 것을 알아 모든 물질에 대한 집착을 없애고 욕망을 끊는다면 괴로움은 없어지고 만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알라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아는 현자나 괴다에 통달한 사람들은 악마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시는 생존을 받지 않는다 수행자들이여 또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두 가지 진리를 잊는 그대로 볼 수 있는가 하고 누가 묻거든 있다고 대답하라 모든 괴로움은 식별작용으로 인해서 생긴다 하는 것이 첫째 관찰이다 그러나 식별작용을 남김없이 없애버리면 괴로움은 생기지 않는다 하는 것이 둘째 관찰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바르게 관찰하여 부지런히 정전하는 수행자들에게는 두 가지 열매 중 어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죽의 세상에서 지혜를 얻던가 또는 혼내가 남아있는 이 은혜의 생존에 다시 돌아오지 않던가 하는 것이다 스승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모든 괴로움은 식별작용으로 인해 일어난다 식별작용이 없어지면 괴로움은 생길 수 없다 괴로움은 식별작용에 왜 생긴다는 것을 알아 식별작용을 고요히 가라앉힌 수행자는 괴로움에서 벗어나 평안에 이르게 된다 수행자들이여 또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두 가지 진리를 잊는 그대로 볼 수 있는가 하고 누가 묻거든 있다고 대답하라 모든 괴로움은 접촉으로 인해서 생긴다 하는 것이 첫째 관찰이다 그러나 접촉을 남김없이 없애버리면 괴로움은 생기지 않는다 하는 것이 둘째 관찰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바르게 관찰하여 부지런히 정진하는 수행자들에게는 두 가지 열매 중 어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적의 세상에서 지혜를 얻든가 또는 혼내가 남아있는 이 은혜의 생존이 다시 돌아오지 않든가 하는 것이다 스승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접촉에 얽매이고 생존의 물결에 휩쓸리며 그릇된 길에 들어선 사람은 속박을 끊기 어렵다 그러나 접촉을 잘 알아 평안을 즐기는 사람은 실로 접촉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계락에서 벗어나 평안에 이르게 된다 수행자들이 어떤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두 가지 진리를 잊는 그대로 볼 수 있는가 하고 누가 묻거든 있다고 대답하라 모든 괴로움은 느낌으로 인해서 생긴다 하는 것이 첫째 관찰이다 그러나 느낌을 남김없이 없애버리면 괴로움은 생기지 않는다 하는 것이 둘째 관찰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바르게 관찰하여 부지런히 정진하는 수행자들에게는 두 가지 열매 중 어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저게 세상에서 지혜를 얻든가 또는 혼내가 남아있는 이유네 생존에 다시 돌아오지 않든가 하는 것이다 스승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즐겁든 괴롭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든 내 쪽으로든 내 쪽으로든 느낀 것은 모두 괴로움인 것을 알고 없어지고 말 허망한 것을 느낄 때마다 그것의 소멸을 인정하고서야 느낌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 있다 느낌에 대한 집착을 버렸기 때문에 수행자는 괴락에서 벗어나 평안에 이르게 된다 수행자들이 없도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두 가지 진리를 잊는 그대로 볼 수 있는가 하고 누가 묻거든 믿다고 대답하라 모든 괴로움은 망상으로 인해 생긴다 하는 것이 첫째 관찰이다 그러나 망상을 남김없이 없애버리면 괴로움은 생기지 않는다 하는 것이 둘째 관찰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바르게 관찰하여 부지런히 정진하는 수행자들에게는 두 가지 열매 중 어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저게 세상에서 지혜를 얻든가 또는 혼내가 남아있는 이 은혜의 생전에 다시 돌아오지 않든가 하는 것이다 스승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망상을 벗삼는 사람은 이 생에서 저 생으로 전전하며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다 괴로움은 망상으로 인해 생긴다는 것을 알아 수행자는 망상을 버리고 망상 없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정진해야 한다 수행자들이 없고 또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누가 제체를 잃는 그대로 볼 수 있는가 하고 누가 묻거든 있다고 대답하라 모든 괴로움은 집착으로 인해 생긴다는 것이 첫째 관찰이다 그러나 집착을 남김없이 없애버리면 괴로움은 생기지 않는다 하는 것이 둘째 관찰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바르게 관찰하여 부재러니 정제라는 수행자들에게는 두 가지 열매 중 어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저게 세상에서 지혜를 얻던가 또는 혼내가 남아있는 이 은혜의 생존에 다시 돌아오지 않던가 하는 것이다 스승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집착으로 인해 생존이 생긴다 생존하는 자는 괴로움을 받는다 태어난 자에게는 죽음이 따른다 이것이 괴로움이 생기는 뻔입니다 그러므로 연자들은 집착을 끊고 태어남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을 잘 알아 다시는 생존을 맞지 않는다 수행자들이여 또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두 가지 진리를 잊는 그대로 볼 수 있는가 하고 누가 묻거든 있다고 대답하라 모든 괴로움은 움직임에 의해서 생긴다 하는 것이 첫째 관찰이다 그러나 움직임을 남김없이 없애버리면 괴로움은 생기지 않는다 하는 것이 둘째 관찰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바르게 관찰하여 부지런히 정진하는 수행자들에게는 두 가지 열매 중 어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저게 세상에서 지혜를 얻든가 또는 본내가 남아있는 이윤의 생존에 다시 돌아오지 않든가 하는 것이다 스승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모든 괴로움은 움직임으로 인해 생긴다 모든 움직임이 없어지면 괴로움도 생기지 않는다 괴로움은 움직임으로 인해 생긴다는 것을 알아 모든 움직임을 보이고 움직임이 없는 상태로 해탈하라 생존에 대한 죄착을 끊고 마음이 고요한 수행자는 유해를 벗어난다 그는 다시는 생존을 받지 않는다 수행자들이 없고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두 가지 진리를 잇는 그대로 볼 수 있는가 하고 누가 묻거든 있다고 대답하라 모든 괴로움은 음식으로 인해 생긴다 하는 것이 첫째 관찰이다 그러나 음식에 대한 집착을 남김없이 없애버리면 괴로움은 생기지 않는다 괴로움은 생기지 않는다 하는 것이 둘째 관찰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바르게 관찰하여 부지런히 정진하는 수행자들에게는 두 가지 열매 중 어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저게 세상에서 지혜를 얻던가 또는 혼내가 남아있는 이 은혜의 생존이 다시 돌아오지 않던가 하는 것이다 스승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모든 괴로움은 음식으로 인해 생긴다 음식에 대한 집착이 소멸되면 괴로움도 생기지 않는다 괴로움은 음식으로 인해 생긴다는 것을 알아 모든 음식을 잘 알고 음식에 집착하지 않는다 모든 번뇌의 때를 없애버리면 병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바르게 알고 반성하며 법에 따라 사는 해가의 다리는 어리석은 생존의 고리에 들어가지 않는다 수행자들이여 또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두 가지 재미를 잊는 그대로 볼 수 있는가 하고 누가 묻거든 있다고 대답하라 모든 괴로움은 마음의 동요로 인해 생긴다는 것이 첫째 관찰이다 그러나 마음의 동요를 남김없이 없애버리면 괴로움은 생기지 않는다 하는 것이 둘째 관찰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바르게 관찰하여 부재론이 정진하는 수행자들에게는 두 가지 열매 중 어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적의 세상에서 지혜를 얻든가 또는 헛내가 남아있는 이유래의 생존이 다시 돌아오지 않든가 하는 것이다 스승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모든 괴로움은 마음의 동요로 인해 생긴다 모든 마음의 동요가 그치게 되면 괴로움도 생기지 않는다 괴로움은 마음의 동요로 인해 생긴다는 것을 알아 수행자는 마음의 동요를 버리고 모든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려서 무동요 무집착으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정진해야 한다 수행자들이여 또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두 가지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가 하고 누가 묻거든 있다고 대답하라 구속이 있는 사람은 주저한다는 것이 첫째 관찰이다 그러나 구속이 없는 사람은 주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둘째 관찰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바르게 관찰하여 부지런히 정진하는 수행자들에게는 두 가지 열매 중 어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저게 세상에서 지혜를 얻든가 또는 혼내가 남아있는 이 은혜의 생존이 다시 돌아오지 않든가 하는 것이다 스승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구속이 없는 사람은 주저하지 않는다 그러나 구속에 있는 사람은 이 생에서 저 생으로 전전하며 은혜를 벗어나지 못한다 여러 가지 구속 속에 과다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 수행자는 구속 없고 집자 없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정진해야 한다 수행자들이여 또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두 가지 진리를 잇는 그대로 볼 수 있는가 하고 누가 묻거든 믿다고 대답하라 물질 저 영역보다도 비물질 저 영역이 더 고요하다 하는 것이 첫째 관찰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빠르게 관찰하여 부지런히 정진하는 수행자들에게는 두 가지 열매 중 어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적의 세상에서 시해를 얻던가 또는 혼내가 남아있는 이 은혜의 생존에 다시 돌아오지 않던가 하는 것이다 스승은 스승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물질 저 영역에 사는 모든 생물과 비물질 저 영역에 사는 모든 생물들은 소멸을 모르기 때문에 다시 이 세상이 태어난다 그러나 물질 저 영역을 잘 알고 비물질 저 영역에 안주하며 소멸을 소멸의 영역에 이른 사람들은 죽음에서 벗어난 것이다 수행자들이여 또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두 가지 진리를 잇는 그대로 볼 수 있는가 하고 누가 묻거든 있다고 대답하라 신과 악마가 공존하는 세계에서 사뭇 바람은 신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존자가 이곳은 진리다라고 생각한 것을 성자들은 이것은 어마어마다라고 믿는 그대로 바른 지혜를 가지고 본다 이것이 첫째 관찰이다 신과 악마가 공존하는 세계에서 사뭇 바람은 신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존자가 이것은 어마어마다라고 이것은 생각한 것을 성자들은 이것은 진리더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를 갖고 본다 이것이 둘째 관찰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빠르게 관찰하여 이것이 부지런히 청진하는 수행자들에게는 두 가지 열매 중 어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적의 세상에서 지혜를 얻든가 또는 번뇌가 남아있는 이 은혜의 생존에 다시 돌아오지 않든가 하는 것이다 스승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보라 신과 세상 사람들은 내가 아닌 것을 나라고 생각하고 그 이름과 형태에 집착해 있으면서 이것이야말로 진리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더라도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자의 생각은 도망하기 때문이다 지나가 버리는 것은 모두 허망한 것임으로 그러나 해탈은 허망한 것이 아니다 성자들은 이것을 진리로 알고 있다 그들은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괴락에서 벗어나 다 평안에 들어간 것이다 수행자들이여 또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두 가지 진리를 잊는 그대로 볼 수 있는가 하고 누가 묻거든 없음 이따 있다고 대답하라 신과 악마가 공존하는 세계에서 사뭇 말함은 신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존자가 이것은 알라비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자들은 성자들은 이것은 괴로움 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를 가지고 본다 이것이 첫째 관찰이다 신과 악마가 공존하는 세계에서 삼은 말함은 신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존자가 이것은 괴로움 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성자들은 이것을 알라비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를 가지고 본다 이것이 둘째 관찰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바르게 관찰이다 부지런히 정진하는 수행자들에게는 두 가지 열매 중 어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그게 세상에서 지혜를 얻든가 또는 혼내가 남아있는 이 은혜의 생존에 다시 돌아오지 돌아오지 않든가 하는 것이다 스승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섰다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영상 소리 향기 막 감춰 고 그래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한결같이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것 이런 것들을 신이나 세상 사람들은 기쁨이라고 생각한다 또 그것이 사라질 때 그들은 그것을 괴로워 기쁨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인들은 자기 몸에 대한 재착을 끊는 것을 기쁨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바르게 보는 사람들의 생각은 세상의 사람들과는 정반대다 세상 사람들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성자들은 괴로움 이라고 말한다 세상 사람들이 괴로움 이라고 하는 것을 성자들은 기쁨 이라고 생각한다 알게 어려운 진례를 보라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헤매게 된다 덮여있는 사람에게는 어둠이 있다 바르게 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암흑이 있다 그러나 선량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펼쳐 보여진다 진례가 진례가 무엇인지 모르는 짐승 같은 바보는 진례가 진례가 옆에 있어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다 생 생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히고 생존의 흐름에 떠내려고 악마의 영토에 들어간 사람은 잊을 일을 깨닫기 힘들다 성자들 성자들 누가 이 경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인가 이 경지를 바르게 알면 권내의 때가 묻지 않는 이 가리오 절대 평화의 세계에 들어가리라 스승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수행자들은 기뻐하면서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 이 설법에 있을 때 육십 명의 수행자들은 집착을 없애 마음이 더러움에서 배탈되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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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